ㄷㅇ 밥 초코고등어 먹었어요 타입 제네레이션 타입 벌레 근데 나중에 벌레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때는 어떻게 해? 그리고 이게 그 뒤에 배경이 주황색인거는 주황색인거는 그거에요 그..뭐지? 뚫은거 작성 패시브 뚫은거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너무 많이 깨가지고 그만 딴거 해야지 시라크? 메쉬붕? 나 메쉬붕 있어 우와 개멋있다 엑셀 브레이크도 있어 미스터비스트있네 개삭인데 핫쌈 핫쌈좀? 파워풀해지 파워풀해지 연속자르기 벌레알림 테크니션있다 테크니션할래 성격 공격시피드 어 공격특공있네 고집 고집 핫쌈 비행 비행있구요 음 음 음 후중문 후중문 호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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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럭이 있는데 럭 아니면 뚜루지벌레 뚜루지벌레 좋다고 했는데 에스퍼 뚜루지벌레 아 갑주무사 아 갑주무사도 있지 그러면 뚜루지벌레에 예드차 럭 호시레 뚜루지벌레 뚜루지벌레 특공이겠지 이거 10피드 빠른가 시피드 빠르네? 시피드 좀 몰아줄까? 특빵을 몰아줄까? 아유 가루아줌마 가루아줌마 가루아줌마는 왜 그래? 느려 터져가지고 아유 뭐야 너무 쎄 가루아줌마는 가루아줌마 그만! 이제 물려! 특빵을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특빵이 높아서 근데 시피드가 높으면 좋아 시피드 높일게요 겁쟁이 그리고 작성 보관! 얘 나중에 바뀌나? 아 2월부대면 통찰돼 아 갑자기 보관 쓰지 그냥 왜 2월부대는거야 일단 보관 써 얘냐 얘냔데 도롱충이도 좋아보이는데 불에 약하긴 하지만 버서포자 100% 수면하님 맞아요 어? 그러네? 굳이 보관 갈 필요가 없네 독침북이야? 얘야? 얘 너무 사기인데? 얘 그리고 나 지금 비행되잖아 아 아니다 비행 안되는구나 조금만 하면 색안경 쓸 수 있는데 활 활을 봐? 활 활을 봐 어딨어 얜가? 샤코? 얘? 아 샤코 얘 사기에요? 뿌니벌레? 스콜피도 좋았던거 같은데 럭으로 가 럭으로 도망태세네 색이 다른 암수 색상 얘 수컷이야? 암컷이네 암컷 수컷 얘도 암컷으로 하자 성격 호시래 호시래 아 지나온 벌레 사라져 호시래 아 얘가 갑주무사야? 아 얜 그 완전 공격이잖아 공격 성격 방어 특방 아 없네 괜찮은게 공격으로 할게요 얜 먼저 때리니까 공격으로 할게요 공격으로 할게 공격으로 할게 공격으로 할게 근데 얘는 나중에 잡아도 되는데 사실 왜냐면 얘는 그 럭이 올라가는게 좋은거니까 듣다 무 무 무 무 베이스퍼 비 굿 claims Ta Next 쇼미안 슬라크로 밀게요 파워프레즈 테크니션 테크니션이 몇가지 되지? 큰 금고새 60 60인데 1.5배죠 호 호실해야 된다 올라 올라 테일러 파워풀 엣지 시작 크로스 시작 크로스 연자 훨씬 좋아 크로스 아 테크니션 보정을 못봤네 생각해보니까 우루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여러번 쓸거 아니면 이게 더 좋은데 연속 자르기 연속 자르기 하면 두배돼요?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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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근데 그것도 40으로 쳐? 40.. 아니 60 이하로 쳐? 안그럴거 같은데 깍 증가한 다음에 곱해? 증가한 다음에 곱한건가? 그니까 시저 크로스가 더 좋잖아 봐봐 이거 곱하기 하면 어차피 곱하기 되면 80이라 어차피 적용 안되잖아 연속 자르기가 2스탑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때리는게 낫지 세번째부턴 좋죠 깨비참 와이드 호스 왜 벌레가 안나와? 왜 벌레가 안나와? 여기서 버터풀 하나 잡아가면 좋은데 여기서 버터풀 하나 잡아가면 좋은데 이싱한 사탕 이싱한 사탕 우루 아 이싱한 사탕 이싱한 사탕 왕 왁스 자석 시저 크로스 아 또 젖기싫은데 젖아기 라이벌 왜..왜이니발 물 물격투 걔 누구야 불화살 꼬빈 왜 하필 불이냐 짜증나게 하이퍼보우 비행도 벌레약점인데요 은혜갚기 은혜갚기 은혜안갚고요 은혜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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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약해 시라크가 쎈건가? 오케이 왜이렇게 쎄 시라크 주나 시라크 500쪽이야 볼드 업 볼드 꼬롱 120에 60 비행이 있어 전광 칼등치기 빼야겠는데 90대 로또 무 아 이게 더 쎄 비행이 좋은 상처 매겨주고요 시라크 왜이렇게 쎄 뚜루지 됐다 따라하지 마 아 나 이름 붙여줘야 되는데 빛의 장마 와이드 포스 염동력 쓸일 없잖아 샤이코필드일 때 위력이 오름 아 특수공격 물리데미지 방어니까 흐음 이름 붙여줘야겠다 이름 시라크 시라크 갓주라커? 베라베? 어? 베라베! 베라베 꼬시래? 갓주무사되죠? 선빵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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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돈벌레 많은 호원 감사합니다 축구공? 축구공이라고 하면 좀 1차원적이니까 둥글다 둥글다랄게 축구공은 둥글일까요? 아 이름 바꿔요 둥글다 말고 철계담당 철계담당 벌레가 안나와 아 트리플 악셀있죠? 철계담당 선빵아줌마 인파이 베라베 임파이트까지 배워? 근데 인파 인파슴이 약해지는데 전광석과 빼? 전광석과 60인데 바위가 카운터라 뜯어야 돼? 하긴 바위가 나오면 뿌시긴 해야겠네 벌레가 바위에 약해요 비행에도 약하고 칼충도 내야 돼? 전광 있어야 돼? 강철도 인파가 있긴 해야 될텐데 바위는 왜 있을까? 풀, 물 바위가 사실 더 필요 없어 보이는데 불, 아 불만 나면 바위로 바위로도 지나 희쓰이 맞아 희쓰이로 변하면 보자 비행이랑 불 만나면 그러네? 파워풀 엣지 필요하네 근데 희스 희쓰이는 뭘로 지나요? 전광, 전광을 빼자 나중에 다시 불러도 돼 나중에 다시 불러도 돼 일쇼만 사탄 일쇼만 사탄 이 시간의 ensing 희칫 규체 산빵아줌마 helic 이 漂 뒤쯤이름이 올라오ле 아 편애는 보고 베라벨을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라이벌을 만나거든요 선빵 아줌마 왜 이렇게 악해? 얘도 갑주무사 되기 전까지는 너무 약한데 셰차게 해 드리고 얘가 배우면 좋은데? 악 90으로 때릴 수 있는데? 셰차게 휘둘러 근데 악을 때릴게 에스퍼 에스퍼 어차피 벌레고 악 쓸데가 없어 벌레로 그냥 때리면 돼 미션한 사탕 델리빌 불! 내 카운터로 만나면 바위를 뚝 떨어뜨리기 피케쭈 시저 크로스 아 아 얘 무겁나? 저거는 없을까? 아 거yon 이 꾸악 악꾸악 얘는 잘 모르니까 날개치기로 나브르하게 자 오- 90이네 90 90 90이 아니지? 105네 105 105 아니야? 뭐야? 아꾸아 베이어르 좋은데? 100 30 10 리본 당이 1 10 13 asu 공룡이 어떤 공룡인데요 공룡이 크기가 다 다른데 아프리카의 상은 탄창 꽉 채운 AK로 코끼리 잡는 걸 보면 좀 고민해봐야 될 듯 아싸 마음의 물방울 티라노요? 티라노면은 무서워가지고 총 당길 수 있어요? 속도는 자동차 속도? 티라노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전기 서로 바꿔져가지고 다행이다 공룡도 총 보면서 쫄지 않을까? 안 쫄 것 같은데 티라노 요즘 안 빠른 걸로 트렌드 바뀌어 그리고 천탄창 두루룩 쏘고 다시 갈아껴야 되는데 이게 될까? 티라노 가죽으로 바뀌지 않을까? 에픽 티라노랑 코끼리랑 무기 비슷한데 코끼리도 소총 60발 못 버틴 빙 충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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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근데 다 맞출 수 있을까? 그니까 막 띄워서 다 하면은 안되잖아 다 띄워서 안되면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표적이 넓어서? 아 데미지가 확실히 차이난다 티라노 바위 드래곤 그 포켓몬에 나와요 있어요 티고라스 예 근데 얘 무는 유력이 좀 세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난 그리고 총 아무리 쏴도 아 근데 총 여러발 쏘니까 온골차 많아지죠 방어가 좋잖아 물방이 좋잖아 그니까 특공으로 해야되는데 물공으로 하니까 버틸 것 같은데? 지혁버섯 lik て ost 기록버섯 이게 더 좋잖아 80에다가 120 나블 윙 명중률이 좀이야 갤럭시다 써볼꺼야? 나블 윙 아 그치 개사귄데? 필요없어 싸이코 커터? 필요없죠 개사귀데? 개사귀데? T.I.C.D. 10패 섬빵아줌마 그 섬빵아줌마 그 섬빵아줌마 진화해야지 세요 어? 아 60이지 섬빵아줌마 섬빵아줌마 kaset 벌레의 알림 이거 쓰면 안되잖아 봄습하는 육격 이거 하자 쟤지 198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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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철날개? 아.. 유럽.. 방철 방철 방철이라 함은? 시저크로스패? 빼? 아 이거 배워야되요? 핫삼 배울려면? 나부르 윙 있으니까 시저크로스 빼도 될거 같고 임파를 빼? 시저크로스.. 근데 나중에 60짜리 벌레기술 나중에 배울거에요 자속으로 주력으로 쓰는 애는 얘 나왔으니까 아.. 어? 나왔다.. 도롱마담 잡았다! 시피드특방 시피드특방 거기다 그거야 약도 두개 먹은 애야 감철마단 불꽃 네베라 시라크랑 겹치네? 미 arrangements 슬리이스펄 오! 히로치다 나감마 얼음없니 깜깜이 아보 아보 용의춤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보 특공 아냐? 아 물건구만 쓰라솔몬 빵! 스페셜 가드 40... 45는 없어 스카? 스카 베라베주죠 사포닛 특공 방어 모래 땅 도롱 수레 도롱 추목 도롱 스카 베라베주 이거 암컷이야? 수컷이야? 아 나 이미 마담인가? 아 나 이미 마담이네 암컷이라 근데 마담이 마담이 되는거 왜 안나와? 아 이미 마담이구나 별로 안좋네? 마담 나 수레도롱 나 수레도롱? 수레도롱 수레도롱 근데 불꽃 말고는 당하는거 없는데? 특방 방어 수비형이네? 공격특공 똑같구요 스피드가 올라가? 스피드는 안올라가도 되는데 좀 바꿔야겠다 스피드? 스피드? 이거 안해도 되겠지? 뗄까? 철개단다 포자를 채워 철개단다 아 이 새끼가 상처야 아싸 없어졌죠 금속음 식품기 나비 오 나비춤 있어요? 나비춤 좋은데? 벌레먹기 크게 떨어트린다 식품기가 날거였죠? 식품기 식품기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철개단다 떠올라? 자 자 디지게 쳐맞아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선빵 아줌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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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담당을 줄 수 밖에 없죠 때깜 줘야 되나 때깜이 주가 얘 근데 얘가 2홀브 맥아진화되니까 철개담당 주자 교체하겠습니까? 이제 선빵아줌마로 밉니다 만나자마자 아 아 개세야 배라 배 나브로는 2홀브가 방어지령 회복지령 알기술 있으면 무한다이너도 혼자 잡는데 됐다 2홀브 방어지령 회복지령 이게 뭐지 다 이제 애들 속속들이 변했어요 다 애들 다 든든해요 디펜드업 갈까? 든든하게 빡 에아스레시 아네 자 기억버섯으로 선빵아줌마 가르쳐줘야죠 기습 기습 하나 배워둬야 되고 벌레벡기 벌레벡기 뭐..뭐를 빼지? 벌레를 빼자 벌레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벌레 속성 벌레 타입 챌린지인데 벌레 기술을 빼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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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블레 보 풀죽는게 최고야 이쌍한 사탕 아 38이었어 빡빡 미러코트 특수공격 이거 맞아 이거 할까? 미러코트 좋아보인다 에스퍼 공격 근데 어차피 느려 벌저를 빼자 벌저별로 구린거 같아 어 근데 상대의 특수공격을 떨어뜨리는거 좋은거 같은데 이거 돌려주는건 나중에 배워도 돼 얘는 두개거든 7분기 선빵아줌마라 따부르군 만나자마자 나를 판별해? 미터식이 거의 베라베가 다 패고다니네 어 5폭 선빵아줌마? 어? 필요없어요 어? 필요없어요 연속 두번 연속 두번? 10피더 이제 골 날버리니까 뭐 Moh 그 tw Folk 쓰으으으으으으으으음 복술복술로 그리고 문제 및 에이 시저 크로스 에스퍼가 격투팔텐데 아 그러네 좋은 상처약이 좋은 상처약이 더 비싸요 규치하겠습니까? 찰개 담당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오케 8 스카우 콜라보 공개됐네요 칭찬해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동그러미 같이 쉴게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뭘 몰라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콜라보 요청이 많다고 도 servers 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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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라나? 도뱱 도백 채웠다 깨지마 오케이 철개 담당 한 건 했어 철개 담당 샤이코 키네시스 오케이 좋아 와이드 포스 안 배우는 게 낫겠지 얘가 와이드 포스 나중에 배우나요 아 얘 나중에 거다이 되면 와이드 포스 되나 와이드 포스 돼요? 안 돼요? 2,5,5 텔레파시 샤이코 메이커 샤이코 필드를 사용하면 되잖아 아 패시브 아 나중에 패시브 쓰라고 와이드 포스가 있구나 와이드 포스 뺄게요 엉겨붓기 이거 엉겨붓기 쓰면서 딴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엉겨붓기는 계속 도트 딜로 들어가는 거고 그쵸? 이거 나쁘지 않은데? 엉겨붓는 거? 메탈 버스트 백 미끄메라 자 버섯 부자 그러면 살게 미끄메라 용 사이코 필드 배워요? 근데 그거 한번 깔아야잖아 내가 아 채울걸 채울걸 아 새끼가 배라 배 아 아까 재웠어야 되는데 콧다발 티라크 돌벌레로 진화하는 거 있나요? 몰라요 그거 뭐야 짱고 짱알라 기조를 깨우고요 베라 배를 교체하겠습니까? 선빵 아줌마를 교체하겠습니까? 철개 담당 나부를 위해 앗 앗 앗 시X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 오케이 쟤 왜 앉아? 아 나 보관이 아니지 이제 아 불면이야? 칼춤 칼춤 필드효과 에스퍼 1.5배 추가 올라서 좋겠네요 기술 자체 1.5로 칼춤 칼춤을 출일이 있나? 벌레를 비행 만나면 얼음으로 잡고 물 만나는 풀을 이걸로 잡아야 돼서 프리풀 액셀이 써야 되고요 만나자마자를 뺄까? 별로 구린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칼춤 시X 디저스네 팔춤 추고 칼춤 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걸 칼춤 오케이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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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 칼춤을 한 번 쳐놨죠 베레베 베라 베 너도 칼춤? 베라베도 칼춤 해야되나? 굉장하죠 바로 바irk 강철 날개 뺄게요 아 강철 날개 근데 있어야죠 아 그래요? 그럼 인파이트 지울까? 아 근데 인파이트 넣고 싶은데 근데 어차피 나중에 벌레 타입 그거 넣으려고 해도 인파이트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채우고 아 오케 오케 철개 담당 안살려줘도 되겠죠? 관장이긴 한데 산빵 아줌마 칼춤 다쳤어요 트레이너는 리셋되죠 어? R이다 배라 배랑 선빵 아줌마로 다 할거 같은데? 격투관장이라 살리고 가라고? 아 여기서 끝나 아쿠아 브레이크 85 풀죽을때가 있다가 더 좋은데 사실 그쵸? 아쿠아 브레이크 하지말까? 느려요? 그럼 아쿠아 브레이크 철구 한 대 맞고 때려 놓고 줘야겠.. 죽어야겠는데? 강화력 떨어지고 헤롱헤롱 해야될 수 밖에 없어 베라베 근데 베라베가 밀면 돼 간단해요 왜냐면 격투라 베라베가 다 밀 수 있어 엘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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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아줌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건조한? 쉽게 돼. 돈이 없어. 빠밤 빠라바라밤 근데 스피드 엄청 빠르지 않아요? 스피드 엄청 빠른데? 스피드를 줄 필요가 있을까? 아 느리네? 줘야지 빠밤 빠라바라밤 교체 베라베 나브로빈 샬코 페일드 아 이거 에스퍼 공격이 올라가고 에스퍼 공격이 올라가 샬코 페일드 필요없어 샬코 페일드 필요없어 뭐야 이 새끼 칼춤 눌러? 칼춤 자 이제 엑 이거 그거 잖아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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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겨붓기 좋아요 내 기술 얘가 방어가 좋잖아 엉겨붓기로 못가게 한 다음에 만만히 만나면 엉겨붓기로 한 다음에 나비춤을 쌓는거지 여기서 그래서 다 쌓아놓은 다음에 다음에 미는거지 근데 나비춤으로 할거면 벌레의 암법석을 높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헤드를 빼자 엉...엉겨를빼? 엉겨지 칼춤을 두번쌓았어 연끈 어? 연끈... 연끈 누구야? 나야? 핫쌈이야? 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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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면 칼춤 두번춘 핫쌈인데 분리펀치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아... 칼춤추고 분리펀치구나 60인데 어떻게 데미지 90이야? 아... 자속이 붙으니까 불리 불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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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풀렸어 얼음이... 강철이... 저... 벌레를 지켜주니까 아... 따브루윙이 빠졌네 그러면 내... 자속이 빠지네? 허허... 난 칼춤을 췄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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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구나 불리 에잇 전기 철개담당 야... 나 철개... 철개담당이야 이 친구야 아 재고껏 뿔ㄹ 자라 뿔ㄹ 힘이 날뻘 리셈을 해주려 과연 애들이 없어도 될까? 이들만으로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철개 담당 근데 명상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 자라 아 플랫 잠깐만 사이코 키네시스로 했으면 됐는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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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고 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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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빵하셨나? 플랫 실체 베라베 칼춤 한번 치고요 플랫 두 번 추고요 플랫 플랫 뭐야 저 뭐야 춤 두 번 추고 플러스 파워 먹은 하쌈 어쩔 건데 플랫 플랫 기가 드레인 기가 드레인 플랫 자석이 아니라가지고 사실 자리가 없긴 한데 제우고 빤다? 명상 필요하구요 벌저가 필요 없어 사실 벌저 벌레가 왜 자꾸 없네요 벌레 기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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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오케이 잡았다 무장조 잡았고 전기는 선박 아줌마 오케이 단단지 또 짓이겨지니까 잡아줘야되거든요 오케이 스파크 기습 너무 좋은데요 다분히 칼춤 칼춤 기습 너무 좋은데요 칼춤 다 주고 도둑질 도둑질 도둑질하기 너무 좋은데 90으로 도둑질하기 싸이먹 쌀먹 아내 뭐하지? 뭐하지? 아 저주 여기서 춤 춰 탁월 했구요 아 옹골참 불릿 자 먼저 줘 제가 먼저 줘 불릿 물방울 두개 왔어 불릿 조밥 일쌤은 사탕 이미 다 쳤네 부시 부시 부시트 지진 땔감에 찌진 땔감에 찌진 참 좋죠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전설 아니에요? 불릿 선빵 아줌마 아 아 차곡차곡 부시 바로 빠지고요 부시 부시 아니었으면 이거 죽었을거야 이거야말로 칼춤 두개 쳐줘 블릿 블릿 특공 선빵 아줌마 아니죠 아이씨 철괴담다 엑스레그다 잡을까요? 터지는데 건들면 터지는데 건들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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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끈 으 베른데? 아 좋네 잘 빠졌네 원래의 알림 80 관장이네 결국 어차피 힐 해줘야잖아 그거 나 은근히 지금 특공 3개째 먹는 거거든요 공격 꽤 쌤? 음 얘네도 뛰어댕니까 베라미 벌라미 벌레니까 철비담담 철비담담 아 아 아 아 누구를 잡아야되지 그래서 칼충 한번 쳐줘야돼 아 내가 먼저 뿌렸거든 그럼 얘는 아쿠아 브레이크 가자 오케이 먼지 채울 수 있구 오케이 됐다 치우고 오케이 아 아 아 버텼어 계약해서 다행 아 아 철개담담 꽤 빨라 철개담담 스피드 주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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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아먹을때까지 나와있어 알칼로이드 철개담당 줄걸 4배 베라벨 하지만 분리펀치로 안될려나 휴 철개담당 둘이 에이스네 철춤 철춤 건방 민트 특방 시피드 이 이 흙 차려 흙 바람 하나 도룩마담 은 슉 피드를 버리는게 나 타우린 너무 좋은게 나왔네 아 바꿨어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러지 저 새끼가 10피드 공격 벌라미 구린벌라미 구린벌라미 구벌 구벌 구린벌라미 구린벌 구린벌 아 그 뭐라고 그러지? 막 뭐 할 때 대신 쟁여놓는 거 뭐지? 교체 교체 교체용품 교체용품 스페어 스페어 스페얼라미 스페얼라미 철개 담당 부시는 아무래도 베라벨 줘야겠죠? 콜 철개 담당이 은근 세 그쵸 은근 쎄 철개담당 제가 더 좋을수도 있는데 어서 보자 아 2월부 갱쎄요? 하이퍼볼이면 되겠지? 안되네 하이퍼볼로 할걸 10피드 올라가 오 얘 좋다 얘 좋다 스페어라미 아 열매 안되겠다 얘 버리면 안되겠다 키토산 얘 버려야겠다 방어떨어지는 벌라미 아씨 짜증나 스페어라미가 안나갔어 아씨 짜증나 잠깐만 이거 비행이 있어? 이거 비행이 있어요? 스페어라미가? 뛰어오르기 패 얘는 재능충 재능충 재능충이니까 생짜증인가봐요 못남이? 재벌나미 싸버라미 짱이니까 짱남이 다음컷이네 철계담당 청일점 다음컷이야 라이벌인데도 할필없겠죠? 세명으로 밀겠죠?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 샤이코 키네시스 진짜 쎄다 폴사 잠깐만 풀이라서 잠 안 짜잖아 근데 어차피 풀들은 벌레한테 약하죠 아 다 맞춰 불릿 불릿 빡빡 사실 이렇게 하면 편하죠 빡 빡 빡 불릿 빡 참고로 칼춤도 안춘거야 불릿 이 새끼가 나브루밍 메가하삼 스피드 드림펜 아닌가 스피드 약을 좀 매겼어요 어 빅퀸이다 빅퀸 빡 배라앱의 규체 빅 빅 빅 빅 얘도 방어영이네? 싸운다 죽을 것 같은데? 죽는 놈이면 잡지 말죠 맞아, 그게 맞지 죽을 거면 자격이 없어 프레셔 특공 방어 왜요? 얘 특공 아니야? 스페어람이 빼요? 놓아준다 놓아준다 아, 공격지력 맞쎄요? 바꿔주면 되죠 어, 라이벌 아니야? 아, 라이벌이네 아, 라이벌이네 아, 빵 이름? 이름? 아 이름 이름 빅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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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아냐? 왜 이렇게 많아? 나비춤으로 해가지고 얘 약간 버터풀같은 앤데? 좋은거 같은데요? 상이호하님? 그럼 얘 잡아야겠네 좀 교체해야죠 철개담당으로 얘가 이제 스카우터에요 스카우터 미친놈아 이거 폭풍이 담았거든? 비와가지고 전무의 야당버스 아 근데 인분이에요 가 엘만 죽었잖아 클라스 파워 어? 좋아요? 누구 좋아? 누구 좋아? 모아모 좋아? 트래피덕 아 별론데? 불면 잠복 모아덕 모아모 어? 어? 얘 얘 얘 좋은데 얘? 공격 시피드 공격 시피드 오 좋은데 얘? 방진 불 4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불 대처가 안돼 불 불 불은 바위로 해야되는데 대처가 안돼 베라벨이 붙여있어 아니요 트래피덕 죽이구요 무사? 아 그래 무사했잖아 갓침 사이 키네시스 폴릿 염록소 명랑 시피드 특공 오 좋아요 잘 빠졌어 시저 크로스 요 침 누구 뺄까? 뗄감 뺄까? 강철이긴 한데 근데 방어형 나쁘지않아 뗄감 나쁘지않아 아 아 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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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들 비하면 되게 약하잖아 왜 이렇게 약해? 얘네들 비하면 왜 이렇게 약해요 뺄감 아 근데 시피드가 빠르구나 시피드 빠른 놈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더 빠르네 하나는 더 있어야지 증대현? 증대현 내보낼까? 내가 봤다 강철은 하나 있긴 있어야 돼 왜냐면 벌레들이 독에 약한데 독을 버텨줄 수 있는 뺄감이 베레들이 베레들이 있잖슴 아 그러네 탱커 필요 없을라나? 바꿔주면서 계속 교체 플레이 해주는 탱커 독이 안 약해 근데 또 개조도 해주긴 해야돼 근데 또 개조도 해주긴 해야돼 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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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안 쓸 거 같죠? 쓸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줘? 돈 아까운데 안 해? 얘 못 할 거 같죠 아무래도 한 대 맞아주는 게 나을 거 같고 얘네 둘이 하고 우리 네 명이 가야 돼 짱람이랑 베라베 철개 담당 선빵 아줌마 이렇게 가야 돼 이 시험장 이렇게 할 거면 짱먹냐 이 시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이리 발 바꾸겠죠 어서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바 오케 되게 약한데 아 왜 자꾸 깨 쳐차 원래 씻겨요? 포자가 비오면 아 리쉽 열매 오케 세번 세번 했으면 됐어 뒤셔 이제 초식 시바 미끄넬 강철 용강철 미끄넬 용강철 세번 여기서 쭉 빨자 자 여기서 여기서 먹고 갑시다 자 자 휴게소에서 기름넣어 지레인 잘 써먹는대요? 기가 지레인 쓰읍 철개담당이 에이스일지도? 물리의 베랍에 특공의 철개담당 하나 더 있네 드라인 워스탑 4 소모 9 4 부서포자 또 좋겠 오 헤라 크로스 나 채워야되는데 채울게 없네 개굿이야? 헌드리면 죽을거같아 아 특공형 헤라크로스 얘가 좋아요 그렇게? 아 이것도 되네? 500쪽? 스피드 나쁘지않고 특방 나쁘지않고 특공? 아 종족실 잘 빠졌네 모하모 배? 풀 필요하거든요? 땅 만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땅 그냥 자소그로패 물 만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자소그로패 바위 만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바위 바위 어떻게 할건데? 바위? 강철 또 뭐있지? 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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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기 어떻게 할건데 전기 전기 벌레 짱나미를 빼? 짱나미 좋아요 속성이 좋아 짱나미가 알지 공격 공격 스피드 102 92 102 92 모하모 어 이게 좀 더 높고 나머지가 더 좋네? 모하모가 더 좋네? 근데 속성이 악이잖아 얘는 멋있잖아 악 아그룹강으로 귀신 잡는 해병들 아그룹강으로 고스트 고스트 잡고 악이 고스트한테 강하구요 에스퍼한테는 근데 벌레도 원래 에스퍼가 강하고 선빵 아줌마 기습있지않나? 기습있죠 기술을 볼까요? 팔꿈치찍기 좋은데요? 발꿈치찍기 좋은데요? 괴삭인데? 뛰어오르기 기습 좋은데? 배치가 좋은데? 근데 그에 비해서 모하모는 갓침 리프스톤 시작 크로스 별론데? 특공이 떨어지고 시피드 특공이 떨어지고 근데 얘는 이게 안좋아 특공이 올라가고 방어가 떨어져 근데 증대연마저 빠지면 탱커가 철개담당밖에 없어요 비행 왜 증대연인거야? 증대연 증대연 하나 있어야될거 같은데 얘 그 바꿔가지고 증대연 있어야될거 같고 증대연 있어야될거 같고 모하모를 봐줄까요? 모하모 모하모 헤라클로스 헤라클로스는 헤라클로스 대머리 헤라클로스 뿔충이? 뿔충이는 의미입니다. 헤어 크로스? 헤이 크로스? 헤이 크로스? 헤이 크로스? 헤라 크로스? 하지마라 크로스? 개유치한데요? 헤라 크로스? 시너라 크로스? 시너라 크로스 어때? 아 근데 이게 6자다. 엄청 잘 지었는데 6자라서 못하겠다. 시너라 크로스. 깨끗하게 잘 지절밀 수 있는 절의 사기. 치너라 크로스? 이거 대물아저씨인데? 대물아저씨요. 대물아저씨, 선빵아줌마 이 둘이 듀오 선빵아줌마와 대물아저씨 알바우치 어? 아 이 올브 또 있어 이 올브 두개 쓰자 그냥 이 좋아 Clone 죽을라나? 죽겠지? 자석은 죽겠지? 트리플 암스 뭐야? 아 죽을거 같은데? 오케이 슛! 어른 나의 친구 왜 이렇게 시피드가 올라가 할거 없어? 특빵 특궁 아 얘 미러코트 비체장마 고속이동이네 안써 얘 키우려면은 한 세네개는 기억버섯 써줘야 돼 학원비가 넘어야들어 블릿! 개쎄다 아 잡으려면 로구볼인데 학장이 맞겠죠? 어 또 나왔다 죽으면 뭐 여기까지지 공격기술도 있어 이 자식 오케이 공격기술도 있어 공격기술도 있어 오케이 좋아 시텟도 통찰 조심 특공 올라가 오케이 특성을 통찰할 수 족구리네요 한성균 사이코 키네시스 오케이 이거 놔주자 예 과사열매 하나 챙겨줄게요 증대현을 증대현을 내보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증대현이 결국 속성 많이 먹어가지고 증대현 짱람이도 사실 짱람이를 뺄까? 빠르고 빠르고 아 빠르고 선빵 차별화되어 있어? 증대현 reiter 쇼콘 소콘 쏘콘 좋아요? 어쭈 택하이 그럼 이거 써도 되겠지? 오 뱉는데? 대물아저씨 지갑 깎았어 옹골참 뱉. 뱉이. 뱉은 뱉이. 뱉이. 뱉은 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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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특강 고언데요. 아! 아 방어 방어 스페셜리스트네 성격이 특방 올라가는 성격이 옹골참인데 특방 올라가는 별론데 스텔스락 보고 가는걸 근데 놓아주려면요 다 너무 느려지는데 이올부 이올부 하면 너무 느려지는데 이올부 하나 버리라고? 좋아요 이올부는 이올부는 그냥 좋아요 소콘이 더 좋아? 그럼 짱라미를 내보내자 짱라미 내보내고 오 돌아와 대물아저씨 오! 사마자르 소콘이 소콘이 맞아줘 철벽 설벼라 죽을라나? 안죽겠지? 나 약해서? 딱 적당해 떼! 홀이 없어요 오케이 내가 좋아? 벌레 타임은 많아가지고 좋다 공격, 시피드, 특보 아 배치가 좋구나 벌레의 알림인데? 구격다짐니? 어느 정도로 적용된거지? 1.3배? 그럼 이게 어느정도로 구현된거지? 무슨, 얼마나 구현된지 모르겠네 페널티가 구현이 안됐어요? 그럼 개사기 아냐? 2.5붕? 아씨 아야 과사열매도 있단 말이야 아아 이름 바꿔 철개담, 쏘콘 얘가 진짜 철개담당이야 진 철개담당 진 철개담당 철개담당, 철개담당 개명해 아닌가 lx는 King 분 철감 wage 얘는 철개담당 아니야 내가 보니깐 공격이 굉장히 좋아 생각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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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똘이 골똘이 생각마요 고로 생각한다 데카르트 데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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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변 변 변 하나 뭐 하나 줘야 돼 데카르 데카르 뭘로 데카르 약간 언어위이 데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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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자르는 사마자르는 약간 그거잖아 서로 어울리잖아 베라베랑 약간 시리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베라베랑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화장실 좀 생각해놨어요 생각해놨어요 서왕충 정말 유치하다 서왕충 그게 끝이에요 흑선풍 2규 끝입니까 그게 그럼 이거 어때 얘 2규 얘 2규고 얘는 철속성 철속성이니까 호연작 호연작 호연작과 2규 어때 데카르 데카르 데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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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대가리가 깨져도 명상하니까 데카르트 도끼가 천원 도끼가 천원 도끼가 천원 도끼가 천원 핫쌈은 가위가 천원으로 바꾸죠 가위가 천원 도끼가 천원 진짜 개의취하다 진짜 집게가 천원 아니야? 집게가 천원 같은데 집게 사장 집게 사장 도끼 사장 집게 사장 집게 사장 도끼 부장 어때? 집게 집게 사장 도끼 부장 집게 아니 집게 집게 부장 도끼 과장 베라벨? 집게 사장은 이미 쓰니까 집게 전무 집게 전무 도끼 상무 집게 부장 집게 부장 집게 이거 맞죠? 아이인가? 집게 부장 도끼 과장 집게 부장 도끼 과장 여기 벌레 상사 벌레 상사 집게 부장 도끼 과장 집게 부장 도끼 집게 부장 도끼 집게 부장 도끼 수 차지하고 있어 사장 친척 데께르트 철개 담당 일 다해 진 철개 담당 됐다 집게 부장 집게 부장 집게 부장 상처약 도끼과장은 상처약 주고요 노는 구간이었잖아 짜몽 짜몽 도끼과장 한 번 줄까요? 도끼과장 얼마나 안... 집계부장이 밀어야겠다 도끼과장 레벨이 좀 딸려서 도끼과장 조치하겠습니까? 벌레상사 기억버섯 이제 일깨워야 되거든요 이 능력치를 임파이트 칼춤 메가혼 좋은건 대충있네 암석엑스 아 이게 그거구나 강화형 강화형 그거구나 도끼날리기 시저크로스 칼춤 다 칼춤이 있네 칼춤상사네 베어가르기 정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콘 어 이것도 있었어요 아 얘 보스였기 때문에 얘도 강철 쓰잖아 부장님 드리고 자 부장님 드려 아 얘도 이름 바꿔야되는거 아냐? 진 철개담담? 껍질대리로 해야되는거 아냐? 껍질대리 껍질대리로 음 껍질대리는 좀 껍질대리 그래 댓게르투 도끼가장 껍질대리 지켜보자 껍질상원 껍질상원 껍질 대리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주임 껍질주임 댓게르투 좀 바꾸죠 야 댓게르투 왜 얘 얘 약간 일찍 들어와가지고 얘 좀 높아요 댓게르투는 얘 굳이 바꾸면 어 뭐 얼룩상무? 얼룩상무? 반점상무? 뭐 이정도인데 쓰읍 근데 너무 다 책으로 하면 별로야 대물아저씨 선빵아줌마 댓게르투 이렇게 하고 직원 세명 넣어야 돼 철벽 헤비본버 이거 무겁나? 소품 안 나와 아 우겹다 지금 그 두 한 두 부 이렇게 한 두 두 두 두 125? 어떻게 알아요? 맨 위에 있어? 아 있구나. 125 125은 별로 안 무거운데? 압정 뿌리기 얘 좀 해주거나 도끼과장 도끼과장 한번 볼까? 시톤샤워 시톤샤워는 어차피 하나 있고 X암석? 뭐 그거 있고 기술이 별로 좋은게 없다 기충전? 기충전 좋아요 근데? 껍질대리 자이로골 시피드 나르잖아 낮잖아 대꼽발 고복 저주 저주 나쁘지않아 스테슬라? 전자부유 전자부유 독압점 독걸고 스텔스락? 저주 저주는 뭐였더라? 방어 방어 올리고 공방 올리고 시피드 시피드 떨어뜨리고 그냥 이거 독압점 하나 줄게요 압 압 최악 페스티 세비퍼 칼슘 한번 주고요 독 하나도 안 아프죠? 할게 없나보다 독이라서 강철에 안 묻어가지고 할게 없나봐 스킬 스왑 앗따비 열매 앗따비 열매죠? 데케르트 꼬롱나? 홀릿 삐까삐까춤 리액션 별풍선 몇 갠가요? 앗 받을건 받고 집게붓 공장하고 도끼과장하고 같이 아 레전더리 오 나왔다 에픽보고 레전더리인줄 알았는데 레전더리 나왔어 올릿 잘못본거였데 왜 안맞았어? 렌즈 하나 줘야겠는데 올릿 전화 캡 한번 볼까요? 도끼과장? 레벨 더 높아 야나키보다 오케이 도끼과장 나쁘지않고 하이퍼볼 잡아야 되니까 하나.. 하나정도 롤릿 매진 특성 스킬 링크라 기억버섯 손바닥치기 바늘버섯 같은거 되살리면 좋아요 여러번 때리는거 어 이것도 나왔네 꿀릿으로 브란다부터 잡아 파상가면 볼카모스 다테우젠에 챙길 수 있을듯 어 갑자기.. 저게 떴어요 의문열매 요거 하나 챙겨놓으면 좋아요 데께르트 쉐비퍼 집게부장이 밀게요 꿀릿 화력은 진짜 벌레야 그지? 화력 자 여기 매너단 매너단과 관장 점토돌이 땅으로 공격하면 나쁘네 땅으로 공격하면 나쁘네 꿀릿? 미친네 데께르트 줄거야? 95 인마 네 10 10 10 14 15 15 25 am 악 är 락을 뭐 털 할 수 있죠? 칼칭에서 한 번 쳐 비검천중파? 뿔릿? 아 아이고 뿔릿? 뿔릿? 야 부장님 미쳤다 화살 교체해줄까요? 좀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빛 데케르트 재우고 아 두개씩 쓰잖아 근데 어차피 다음에 왜? 다 왜 개냐? 또 갤럭시야 개어빠서 깨트리기 지옥지르기 지옥지르기 얘가 칼춤 인파이트 혼 하나 뭐였지? 다시 지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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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부리기 난동부리기 격투.. 벌레 뭘로 아까 지옥지르기가 났나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격투 하나 까는게 났나 지옥? 지옥 얼gae 써잇 펜 이제 아 아 유폭? 유폭인가? 아 빨리 잡아 가루아줌마는 빨라가지고 좋은데 쭉 뭐야 마그마그 아닌데 잉애충까지 배웠어 이생이씨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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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에다 죽여 다 올랐네 근데 좋아요 태홍 갸라도스 재우구요 어? 왜 앉아? 불면이네 이 새끼 부리 부리? 껍질대리 뭐야 고맙질대리 앞장 뿌리기까지 갈까? 아니면 물로 바꿀까? 물로 바꾸자 선빵 아줌마 죽으라고? 안아플 줄 알았어 도끼과장 바꾸겠죠? 안 바꿀 수도 있어 오케이 무격다짐 돌가루 저 어디가 오케 독 집계부장 탈춘 오케 홀릿 홀릿 불빛 그게 없어지는거 아니야? 그 뭐지 특수한 그게 우격다짐 때문에 안 되는거 아니야? 아 아씨 별로 안좋잖아 아씨 별로 안좋잖아 그럼 빼야겠네? 아씨 그걸 못쓰면 의미가 없는데? 그죠? 합장 라이벌이거든? 스턴 샤워 쓰는게 나을때 스턴 샤워 쓰는게 나을때 스턴 샤워 쓰는게 나을때 블릿 부적금은 슬슬 기프 스턴 아се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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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춤 한번만 춰도 이렇게 됩니다 스턴 슬슬 휘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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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삼빵 아줌마 별로야 삼빵 아줌마 루프 루프 아 아 대.. 도끼과장.. 도끼과장 해야겠는데? 근데 얘.. 대물아저씨가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메가 지나를.. 메가 링이 없어가지고 도끼과장 그냥 스톤샤워로 바꾸죠 도끼과장 그럼 개꿎었잖아 시술이 추가효과가 없어지면 높은 위력을 얻히지 65 으이씨 도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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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묵 Ha 122이구나 하울 도끼계 도끼 OK tore Twist 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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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요? 딸깍기장 퀄릿 칼춤 140까지 없는데요? 아더라 그중에 한놈이 뭐야? 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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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마비가 안걸려요? 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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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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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마나삐 그중에 땅 고르기 땅 고르기 나쁘지 않은데요? 스피드도 떨어뜨리고 나는 땅으로 공격하고 좋은데요? 사실상 파워풀 엣지랑 똑같거든? 스피드 근데 돌이 필요하긴 한데 비행 비행 만나면 공격할게 없어 어차피 못하네 대물아저씨 의미없어 포인트 업 스피드 전투 색 제 스피드 이제 샨방아줌마 트메이 路 플립 플립? 짐겨보자 아.. 꽈살네 좋죠 빠크아웃 특수공격을 떨어뜨리는 빠크아웃 빠크아웃 나쁘지 않은데? 삼빵 아줌마 모래지옥? 삼빵 일단 치봐 삼빵 나오는 거 nessa 해빵 1. 2. 2. 3. 3. 3. 4. 4. 5. 5.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5. 5. 태물아저씨가 좀. 어? 대짜아앙이. 어? 신비의 물방울 있어요. 뭐 썼지? 탁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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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 6. 6. 7. 5. 5. 6. 5. 6. 7. 7. 7. 꽉게 좋아? 깔기원이라서 중요하다고? 아 근데 물 필요하단 말이야 선빵 아줌마 선빵 못 치긴 하지만 요거 야무지게 20% 20% 40% 40% 포기해? 자속자속인데? 껍질들이 가 퇴사 권고 권고 퇴사 깜짝이야 기 Proper존 신용합니다 Ent ordo 땡 Cette 이것은 아, 벌레는 하다보면 나와요 플라스파 줄까? 플라스파우 플라스파우 대짱아 여기서 헤어지자 갈춤? 검은 눈빛? 특공 선빵 아줌마 네개 아이고야 데.. 데케르트 네개 아 테크니션 사라였어요? 없어도 돼 무드샷 10피드 떨어트린다 무드샷 아 뭐 좋은게 없다? 샹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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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 이제 쉬고 이제 쉬고 다 태우진에 하나 들어오면 딱 좋은데 김진의 웨키불탐 나왔습니다 자 끝 짜몽 하이팅 이 자식을 내 미래를 일제해 이거 끝나고도 들어오죠? 데미지 자 먼저 때리겠죠? 기습 왜? 뭔데 또? 키디링? 키디링이 아니고? 키디링이 아니고? 10피드도 느린게 물 40% 어때? 칼춤을 쳐놨기 때문이죠 오물 웨이브 왜 안맞아 다크팬? 없는데 빛나는거야? 아 마샤도 교체 데케르트가 그냥 무난하게 필수있어요 버섯보자 영상 영상 사이코 키네시스 아 쟤 환상이야? 잡아? 아 어 잡았다 환상 포켓몬 포획 한방에 테크니션 어떻게 한방에 잡았지? 나 이거 도감 원래 있어요 저는 있었어 좋지 아싸 알 특수방어 급속 방어 145 라이벌 아냐? 아 벌레 벌레 추원 못했는데 처음에 웨인이 발전 자리자마자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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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암석 엑스 있는데 우격 따짐 땜에 안 돼요 특빵? 데께르트 줘야 되나? 아... 적투만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부르 윙을 치자 오케이 이건 플릿으로 치고 오케이 기점 다 만들어줬다 불릿 불릿 범인 미끄레곤 불릿 미끄레곤이 도와줬어 불릿 불릿 게을킹 게을킹 왜 미끄레곤으로 바꿨지 지도 불릿 150에 관장도 있죠 하이프보 짜몽 짜몽 챙길게요 어 R있었는데 저혈가 필요없죠 여기 악타입 이랑 어려울까 과연 리샘 한 포 아이템 옮겼어 말이 아 얘 좀 쎈데 오취 한 대 맞고 가죠 thou 불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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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동굴이냐 황무시냐 동굴 파라스 갑주무사 딴딘지 딴딘지 벌레네 딴딘지 게누쉐크트 게누쉐크트는 근데 그거잖아 전설이잖아 황무지 악쥐 간 다음에 악쥐에서 다 태워지네? 뭐야? 아 플라이곤? 샤펀이요 방어 샤펀이요 선빵 아줌마 방어 좋네? 아 얘 좀 약간 방어형이구나 스피드를 포기하고 약간 내실형 집게부장 다 줄게 뭐야 이거 도전 아 방어로 계속 올라가요 큰 금교수 엑스라이즈 토맥은 하긴 해야 되거든요 플레이고는 벌레가 아니에요 아 나 이거 있는데 모토오마 나왔다 메가링 메가링 찾기 고고 했더니 나왔어 메가링 찾기 고고 했더니 나왔어 어차피 특빵이 떨어져 그죠? 어차피 특빵이 떨어져 메가링 찾기 고고 했더니 대물 아저씨 이 세대 클리어 안했어 지불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용하 열매? 시피드업은 필요없어 시피드업은 필요없어 시피드업은 필요없어 시피드업은 필요없어 시피드업은 필요없어 시피드업을 소박사님아 짜랑고고 다음 벌레가 안나오네 아까 되게 많이 나왔는데 흠 165? 매너단 또 벌레가 없는데 아 이 새끼 음운 열면 쓰게 할 것 같은데 더블링음치 더블링음치 아 안맞았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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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드 업 흠 흠 흠 흠 흠 저지럴 시하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소콘델이 흠 엌 흠 흠 흠 흠 흠 소콘델이 돌아와 나 너무 힘들어 흠 흠 흠 흠 흠 하... 유크씨... 벌레가 아니니까 바꾸겠죠? 그렇죠. 아, 10피드 굉장히 빠르네? 10피드... 물로 바꾸면? 일단 3방아줌마... 바꾸겠죠? 안 바꿀 수도 있어. 한 배니까 오케이 바꿔 오케이 특공... 특방이 좋죠. 버섯 보자 느린게 크네... 깰까? 쟤가 더 빨라... 짜증나는게... 안 맞았어... 아... 이게 짜증나... 쟤가 더 빨라서... 아... 버터풀처럼 못해... 아... 씹... 바꾸... 잠깐만... 선빵 아줌마... 도끼고 하자 아! 데미지 입었어 바꾸겠죠? 안 바꿔 아이씨 뭐야 저거 좋은데? 갑자기 바꿔? 왜 바꾼거야? 버티고 시저 크로스 아 잠깐만 됐다 빨리 빨아 아 잠깐만 아 안되는데 얘가 제일 까다로웠거든요 아 이거 특방이라 오케이 여기서 기점 잡자 내가 만약에 명상했는데 제가 먼저 공격하고 제가 또 공격하면 나 좀 위험하니까 기가 들어요 지금 쟤도 특방이 좋아요 빨아놨으니까 명상 빨아놨으니까 빨아놨으니까 오케 이제 퇴근 170은 딱히 없거든요 아... 튼금 구슬로... 폐가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자 돈 아껴주고요... 아... 여기서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매번 한번씩 섞어줄게요 사이코 히노시스 사이코 히노시스 흥강붓으로는 가져갑시다 4배 4배 베이컨 에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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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토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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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히토네지 대물아저씨 히토네지 도끼고 가자 히토네지 한번만 더 섞어 히토네지 히 tema 히 베리 히토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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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이니깐 한 번만 더 자몽열만 가서 하자 사막 가고 자몽열만 사막 가면 끝 아니? 맞아 그 다음부터 이제 반성하네 여기서 못찾으면 토끼과장 별 필요없죠 코롱? 차라리 코롱을 먹을까요? 아 나왔다 베라카스 나왔다 도끼과장을 100게르트 베라카스 줘? 특빵 막는데네 느린 특빵 막는데네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로브골 자니까 그럼 되네 싱크로? 안되구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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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버려 똥발래 똥발래 이 선수로 일깨워줘야겠죠? 약도 두개 먹었어 아 공격 아 아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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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키네시스 어 기도도 있네 오 좋은데? 똥벌래 덤벼들기 신폭력 풀죽기 할 수 있다 사이코 키네시스 아 근데 느리지 어차피 벌레 먹기 구르기 벌레 저항 너무 구린데요? 바꿔야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 아 바꾸는 애야 자기 그 구린 스피드와 구린 파워를 벌레 차라리 고소기동을 배울까? 도끼 과자 벌레의 저항 벌레의 저항 특공 떨어뜨려서 벌레의 저항 배울까? 차라리 그리고 기도다 또 왔다 아니 터지잖아 똥벌레 ㅋㅋ 똥벌레 특공을 특공 굉장히 센데? 똥벌레 좋은데? 얘 해봤자야 사실 공격 깎이는게 제일 좋아 공격 깎이고 특공 올라가는거 똥걸레 똥걸레 미쳤어 특공 제일 좋아 얘가 아 얘가 특공 방어네 얘가 스탯 더 좋은거 아니야? HP가 높은데 능력치를 본다 아 싱크로 왜 우세요? 300 어 왜 이게 더 적지? 레벨 때문에 아 레벨 때문에 아 레벨 때문에구나 그리고 약이 있어 약 약을 먹었고 아 얘가 지금 미완성이라가지고 아까 그것도 똑같아요 특공 높고 약 먹어냈읍시다 금구수 방어와 특수방어를 올린다 똥걸레 배우네 똥걸레 배우네 똥걸레 할필 없었는데 어? 아말도 얘 좋아요? 좋아보이는데? 아말도 참일도 참일도 얘도 느린데 얜 방어 형님? 어 저수 있어 저수 바위인데 저수야 똥쟁이보단 나을듯 바위? 바위? 바위가 차라리 레쿠자 잡을때 좋죠? 아 얘가 진짜 스피드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 아 자고있지 아 자고있지 살짝만 찔러줄까? 오 좋은데 스탯도? 전투무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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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는애 전투무장도 진짜 아 전투무장은 그리고 특방 방어 아 아 공격 394 나쁘지않아? 어 돌도 나왔어 락 블라스트 원시의 힘 근데 얘 좀 기억버섯을 좀 써야될거 같은데 일단 대께 아 제가 누구야? 똥벌레 버리고요 이름이 똥벌레야 똥벌레 아 근데 똥벌레 특공이 좋은데? 그리고 사실 특방이 좋아야돼 왜냐면은 레쿠자나 애들이 특공을 많이 해가지고 똥벌레가 똥벌레 똥벌레가 다 좋아 똥벌레가 다 좋아 근데 문제는 아 근데 문제는 저 난 바위 저게 너무 아까워서 바위 저 얘 똥벌레 바꿔주고 다른 똥벌레 대꼬오면 딱 좋은데 그럼 바위도 얘한테 도끼 과장한테 옮겨주고 아 똥벌레 똥벌레 슬께 에.. 독 독도 에스퍼로 되니까 아말도 놓아줌 어? 기아베버리띠 어? 기아베버리띠 어? 여기서 관.. 여기서 관장을 만나거든요 관장 만나니까 기력이 덩어리는 한번 써야되고요 똥? 데께르트 똥벌레 어차피 안쓰겠지? Lazio 정말 5 2 2 3 3 4 4 4 4 4 5 4 4 5 5 6 9 6 6 6 5 6 귓가 드레인 부시 느려? 느리면 넌 계속 맞는거야 거기다 넌 특공이야? 넌 계속 맞는거야 날씨 왜이롱? 특방을 이미 올려놨죠 그래 마비인체로 죽었으면 새의 삶을 시작하자 전기? 대물아저씨 한번 써볼까요? 몸좀 풀어볼까? 성능 확실하구만 아 자꾸 쓰면 안되는데 디펜드 업 대물아저씨를 교체하겠습니까? 예 데께르트 정의를 치고 데께르트 명상 나부르트 아 왜 안맞아 짜증나게 이렇게 딱딱해 짜증나게 이렇게 딱딱해 짜증나게 이렇게 딱딱해 짜증나게 오케이 무드샷 스페셜 가드 사천왕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스페셜 가드 나쁘지 않죠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네시스 스페셜 업도 나쁘지 않죠 귓가 드레인 보석포자 나부르 윈 시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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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부터 어머 살았어 아 아 아 야 나부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뭐 찌꺼기가 남아 아 아 아 아 짜증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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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 아 아 벌레상사 아 아직 망하기엔 멀었다구 벌레상사 선빵 한번도 못때리는데 선빵 아줌마 선빵이 있어요 선빵 아줌마 알겠어요 아 아 지금까지 아줌마 치모가 붙었는데 약한 녀석들은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어차피 해도 다음은 끝이잖아 반장이잖아 10핀 셧업 파퀴라 퀴라가 뭔지 10핀도 내가 더 빨라 10핀 셧업 어차피 특방 올라가지구 오케이 여기서 다하자 6호 여기서 피까지 빨라 아 아 아 손인데 쪽쪽 쪽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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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우자 응 물리형이니까 빨리 치워 깨어나면 조지니까 천천히 실패하고 말았대 실패하고 말았대 얘도 빨리 치 하 처치해 누려 터졌어 쟤 너 그냥 밀어버려 왜 흡수해 왜 흡수해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데키르트 승진하겠어 타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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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부장님 안농 기가 드레인으로 다 채워놓구 슐라빔 슐라빔 많이 힘들죠 PP에이더 주고요 스페셜 가드 찌미 물 물형이라 싫은데 제가 더 빠를텐데 내가 더 빠르네 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은 오후 폭풍이 특공이어서 채우고 빨자 깨어나면 일단 먹자 막아놓을까요 예 특공양이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쪽발을 오케이 다음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빠르면 한방에 안죽을수도 있으니까 근데 죽어 죽어 얜 더 빨라 얜 더 빨라 어 내가 더 빨라 어 퀵이 안되어 가끔씩 안되어 나와라 히피 더 히피 더 히피 더 히피 더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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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버섯 다 썼었어 잘 맞히기보다는 한 번 더 돌리는 게 나은 것 같거든? 아 간피? 무조건 내가 빠르죠 강철사천왕이야? 싫은데? 미친자야 칼춤 정략기 에스파 똥벌려 퇴생의 기도 강철이니까 집게부장 살리는 게 맞는거지 벌레의 저항 아 네 공격력 좋아 얘 공격력 좋아 생각하니까 그치 여기 굳이 수비적으로 갈 필요없어 얘 쎄 펀치 쎄 펀치 쎄 펀치 쎄요 똥벌레 무시하지마 imagen 색 와 여기까지ta 요...저거 쎄 대물아저씨 같기 칼춤 내가 먼저죠 아 괜찮아 괜찮아 선빵 아줌마가 칼춤추고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악해 왜 하슬래시로 써? 뭐야 축복을 왜 써? 축복을 써 세 명 죽었어 세 명 죽었어 세 마리면은 끼덩을 각자 쓰는 게 나 아줌마가 됐다는 건 강하다는 거 큰금구슬로 가야되나? 똥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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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하네? 디펜더 아C 진짜 생나네 다 나눠져가지고 다 나눠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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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장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르네. 풀? 이거는 무조건 바꾼다. 칼충. 제가 빠르나? 볼? 빠를 것 같으면 볼? 아 얘 되게 딱딱한데? 한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눈 안 아파? 눈 안 아파? 용성군이 더 약해졌죠? 용성군이 더 약해졌죠? 째르네아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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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뭐야? 까르네. 칠입궁 까르네. 집게부장 진화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결국 또 그거 못 썼네 마스터블 또 못 썼네 이거 못잡아요 여기 자네 잡은거 아니네 똥벌레 어? 돼지 애인 배운다 돼지 애인 배울까? 똥벌레 좋은거 같은데? 벌레의 정 남겨놓을까? 벌레 야단 법석을 빼자 벌레 야단 법석 할때 좋아요 벌레 야단 법석 할때 좋아요 10회 샤일 방어가 좋은데 스피드 없대 좋죠 어 나 얘 있어 얘 잡자 마스터브 잡자 벌레야 마침 근데 맵이 떨어지네 근데 공격이 500이야 이미 근데 이것도 이것도 구려 뭐 키울거 같은데? 뭐해 주시겠습니까? 잘 맞히기 잘 맞히기 필요 없거든요 갱신 한 번만 더 섞을까? 근데 잘 맞히기도 필요해 왜냐면은 사마자르가 좀 못맞춰 특빵이 없으니까 좀 불안한데 특빵이 있어야 되는데 특빵이 있어야 되는데 수, 물을 먹고 복구 하자고? 수, 아니에요. 잘 맞히기 해야 돼요 수, 얘가 불이 있어요 불비행, 화살 꼬빈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춤을 춰야 돼 웨이니발? 웬만하면 그냥 싸우긴 하는데 활춤출게요 오케이 이렇게 파이어로 얘 빠를텐데 빨라 근데 내가 10피드를 먹었단 말이지 10피드를 먹고 근데 공격당하면 나 죽거든 10피드 10피드 두개 먹었거든 1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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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프로 20프로면은 핫삼 20프로면은 20프로 한단계 증가 한단계면은 50프로잖아 70프로 70프로면은 70 아 65네 안되네 그치 조금 더 빠르네 파이어로가 뿔릿으로 가야겠는데 근데 뿔릿을 하... 불로 공격할 때니까 그냥 바꿔줘 섬 섬다 하줌마 그쵸 밖부려가 없어 저 불을 대신 맞으주려고 아 씨바 데키르트 아 근데 데키르트 속도가 느린데 도끼과장 내면 맵 부자 괜찮 도끼과장 내고 칼총 훔쳐 아 씨바 스텐셜 대물아저씨 대물아저씨 바꾸면 한 대 맞고 시작하면 대물아저씨 안될거 같거든 여기서 칼총을 한번 더 하라고? 미끄레곤 속도 어때 스텐셜 어 느리네 한번 더 치고 버티고 때려야겠는데 제일 센거 스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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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스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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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였어 얘? 깡고르기? 뭐지? 내가 먼저 때리지 않았어요? 일단 벌레의 저항 돼지의 힘은 어차피 안 들어갔었어 똥벌레 똥벌레가 그냥 죽어 똥벌레 아 하필 왜 불새야 대물아저씨도 안다고 아 대물아저씨도 안다고 근데 대물아저씨가 차라리 나 두배라서 버틸 수 있어 대물아저씨는 차라리 핫삼은 4배라서 못버텨 핫삼은 4배라서 못버텨 비행 4배라고요? 아 그러네 둘다 얜 둘이고 아 얜 둘이고 얜 비행이네 잠시만 잠깐만 불닛으로 안되는데 이거 버텨네 안되잖아 아 1 남았다 버텼다 오케이 어떻게 해 쟤 느려 근데 렉푸즈 어떻게 어떻게? 스피드 내가 더 빨라요 어떻게도 안 되는데? 대문아저씨인데 남은건 레쿠자 칼춤 제가 더 빠를거 아냐 한칸이야 548 548 초반에 두 마리를 날렸어 파이어로 바꿨을 때 바꿨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이어로 바꿨을 때 근데 누구로 바꿔? 두 배짜리로 바꿨어야 됐나? 아줌마로 바꿨어야 됐나? 아 그 누구야 데케르트로 바꿔서 한 배로 맞고 재우고 재우고 불쇠가 걸려가지고 그래 불쇠가 재우고 트리플엑셀 재우고 스탠게 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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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아 Stand 혜연 태우고 아멘 아줌마, 쌍줌마, 하룻하룻하, 하룻하룻하, 하쌈이 정도야? 대지의 힘도 있네? 대지의 힘? 10만 볼트 불벌레 가자, 그래 이게 딱 특공이죠 이것도 앙컷으로 해 5개 아 여기서 핫사물러? 하쌈이 너무 비싸 깨비 물검이? 깨비 물검이 좋지 않아요? 스포 칼춤, 제트펀치 칼춤, 제트펀치 칼춤, 제트펀치 스포 좋은데? 특빵 공격 좋은데? 호스트 낮추고 집게사장? 아 안돼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해 얘 얘 얘의 행운 호실의 호실의 행운 무시 못해 트리플 악셀도 있고 호실이가 선빵 아줌마야 공격,특빵, 성격관리 성격관리 시피드 그냥 포기하자 뭐였지 아까? 이렇게 호실에 시피드 40이야 그냥 포기해 특빵으로 가 시피드 포기하는거 트리플 악셀 특빵 잠김 성격 이거 넣고 뚜루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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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컷 나 아무컷 있어요 꼬시를 말고 물검 있으시죠 아뇨 애가 행운이 높아서 안돼 그리고 뚜루지를 쓰자 애가 할까? 뚜루지를 쓸까 땅을 기는다 이게 아니면 턱지충은 어때요? 턱지충이 좋아요? 냉동빔도 있네 얘 좀 느리지 않나? 턱지충은 턱지충은 투구푸 넌 얘들 느리네 특공이 엄청 높구나 근데 나 너무 특공형인데? 근데 느린데 특공형이야? 뭐 먼저 때리는게 있나? 아 부유라서 땅약점이 없어 얘 한 번 써볼까요? 벌레알림 성격 성격보도 모르겠고 공격 특공 이거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성격 그리고 기술 집기 대지의 힘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턱지충이 전기 아니야? 그죠? 전기 불 캐타피 꽃이래 다했다 1코에도 코스트 줄여서 못 나가? 얘 하나 줄이면 1코 하나 들 수 있어 투구프는 개전파 있어 도구 도구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캐타피 룹입니다 도구 다행히도 비싼한 색깔 도구 옥상한 색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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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거 같애. 따내주자. 개무소줘서 쓰지말자. 아 다 벌레들이 다 애기벌레들이야. 개무소줘서 쓰지마. 시레드 트랙. 아 개새야. 오케이. 전광석구 안썼어. 오케이. 좋아. 스탯 좋아지고. 스탯 좋아지고. 자꾸 안맞아. 오케이. 10분기만 써서 다행. 스탯. 상처. 라이퍼볼. 찌르꼬? 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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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까. 개새야. 아. 라이벌인데. 잠깐만. 체력 회복. 아. 미친. 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호시래. 네. 스탯. 스탯.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로라 실 뿜었으니까 내가 먼저 줘 그래서 나 실 뿜게 한거 거든요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은 명중률이 떨어져가지고 안좋은데 보관 터집니다 10렙되면 이렇게 됐어요 보관 이름 붙여줍니다 가루아줌마 선빵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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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아줌마 선빵아줌마 얘가 미친나비춤이래 춤바람아줌마 춤바람 춤바람 Vander 이거 아구 아저씨 집게 아저씨 집게 아저씨 집게 아저씨 펜치. 펜치 아저씨. 펜치 아저씨. 얘는 아저씨 아줌마의 칭호를 붙이기엔 약간 약한데. 인턴. 인턴 청년. 인턴 청년이라고 하면 안되겠다. 견습 청년. 견습 개. 견습 개씨. 개무섭. 견습 개씨. 이제 부터는 쭉쭉 나가죠. 아 이제 달라졌어. 10렙 되면 가루아줌마가 총대 맵니다. 종나 싫군. 가루아줌마. 자 이제부터에요. 가루아줌마. 자동차. 일단 요건 하나 잡아 두는게. 갑자기 뷰티풀 되고. 아 뷰티풀이래. 버터풀 되고. 굉장히 좋아졌죠. 가루 배운다. 가루 배운다. 가루 배운다. 수명가루. 교체 하시겠습니까? 됐다. 스타가 되고싶으면 연락해. 시작이 조금 힘들었지만. 조금부터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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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습니다. 그래서 대글자입니다. 세며비에 모자. 수커비에 모자. 5. 5. 5. 10살 폭풍 5. 10살 폭풍 5. 5. 5. 6. 6. 5. 9.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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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자 견습 캐시의 모습이 아 견습 캐시 뷰티플라이 많이 약하죠 시도 볼 견습 캐시가 한번 배울까 근데 고스트는 찌르는게 별로 없는데 별로야 배워도 에스파는 어차피 벌레로 공격하면 되고 치리 열매 할게 호천아 자라 아 줌바줌바 벌레의 저항 자 배우지마 고스트 찌를거 없잖아 고스트 찌를거 필요없어 한 배면 상관없어 공기 어? 뭐야 아 특공이지 자 밀어버리고요 적어놓을게요 라이벌 아 근데 최악인데 파이리가 불비행이라서 최악인데 파이어로 가고 리자몽 왔네 하나 뭐였지 비행기 새 뭔 새였더라 불에서도 제일 싫은 애가 나왔어 아 단일 불로 바뀌어 아 단일 불로 바뀌어 아 단일 불로 바뀌어 다 받는 6.9.12.25.25.00 줌바아줌마 또 다른 모습에 살기위해 살기위해 잘하자 와 조금 남았어 아 아 아 전습 개씨 나비추 20 몇인가 찌르꼬 아 찌르꼬구나 찌르꼬 버프롬 자라 자 아 아 아 아 줌바 아줌마쇼 아 아 아 아 아 관장입니다 방어시피드 방어가 더 높았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 슬래시 에어 슬래시 에어 슬래시 에어 슬래시 에어 슬래시 견습 캐시 근데 펜치아저씨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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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다 밀어버리구요 하얀 바퀴 가루아줌마 줌바아줌마 아 나 이거 안올렸는데 그냥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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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빼지마 BP BP AP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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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중몬 토중몬 원풀원 토중몬을 잡아요 토중몬한테 도구를 넣어서 복제를 해? 토중몬 진화할 때쯤에 아이템 주면 복사하죠 두개로 20에 진화하네 껍질문도 쓸만함 그래? 그러면은 수면과를 토중몬 하고 아아 잡구요 잡구요 잡았어요 보관 좋구요 19니까 곧 되는거 아냐? 진화 근데 진화 미룰 수 있잖아 그죠 마지막에 모았다가 팡 터트리면 되잖아 어? 귀뚤 토크까지? 어? 귀뚤 토크까지? 아.. 빈칸 있어야 돼? 아.. 현습 개시 내추차야겠는데? 그냥 잡구요 잡고 버리게요 잡고 버리게요 건네주기 건네주기 토중몬 다줄게요 일단 준바 아줌마의 이것도 우리 모드에 있는거 다 다줘 우리 모드에 있는거 다 기억버섯 어? 콩알뚝이다 얘가 엑스레그잖아 무한 다이노 1패 때 껍질모은 약점 찌르는 스킬 없어서 아무것도 못함 테라스타를 하면 2패까지 어? 어? 나 취소했는데? 아.. 어? 아이씨 아이씨밀 또 안하면 치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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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아저씨는 변해도 되죠 다 옮겨놔 선빵 아줌마 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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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옮겨 열매! 열매 두배네 이 시양한 사탕? 산빵아주면? 벤치 아저씨 나 이름? 플레이어다 아 플레이어다는 이벨타르 플레이어다는 이벨타르 플레이어다는 이벨타르 AGRADOS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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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벨타르 메가, 갸라더스 보정임 시파크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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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나왔다 아 아이스크잖아 아이스크는 좋아요 아이스크 자체는 왜 이렇게 빨라해 별로잖아 스피드만 개빠르고 스피드 40 공격 90 오히려 얘가 쓸만한거 같은데 껍질이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탈 테라스탈로 고스트 만들면은 고스트 공격할거 고스트 아그로깡으로 유전자식이 아무튼 얘 지금 불 비행 바위 고스트 악 다섯개 다섯개 피해야되는거죠 벌레로 타입 테라로 타입 바꿔도 낼 수 있나 벌레를 벌레를 끼면 돼요 중버 중버어 중버어 Detal 중버어 주 이리 맘에 자동차 지 히피드특빵 뭐 놓아주시겠습니까? 아이스크 꺼져 흡수? 의미없죠 단단해지기? 의미없죠 악파? 롯도무? 아! 풀린대 불? 줌바아줌마 점점 빨라져 어쩔거야? 나 점점 빨라지는데? 줌바아줌마 어쩔거야? 오케이 선빵 아줌마 오케이 벤치 아저씨 어 잠깐만 풀 비행 바위 호스트 아 없잖아 껍질문 어 줄몬 왜이렇게 빨라 쟤 쟤 왜이렇게 빨라 아 피해 가루 아줌마 파티 확인 껍질문 닉네임 바꾸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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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아준 말해 기세로 가야죠 기세 아저씨 흠 흠 흐흠 빨대기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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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였지? 얘 뭐였지? 아 벌라미 스피드 벌라미 아마따르 스피드 벌라미 스피드 벌라미 특히 바위 애들은 옹골참이 좀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졸리게 한 다음에 하는게 제일 좋아요 빠르토 어 천하장사다 천하장사 파르토 아오 리셈 열매 줌바줌바 이미 리셈 열매가 가득 찼어요 벌라미 부산물 줄까? 부산물 줄까요? 파라시렉트 잡을까요? 일단 잡아보자 포자 포자 시탯 시탯이 별로네요 시탯 굳이 불가래 끈적끈적 데트 이거 좋아요 알라멜 페인트 알칼로이드 가루 아줌마 주면 먼저 성공 잡죠 은벳 심연가루 함라 열매 군뜩 데코파스 줌바 아줌마가 나비춤 불꽃춤 현재 공격 상처 공격은 선빵 아줌마 수면가루 냉동이며 은벳 그냥 그냥 터져 죽어버리네 부산물은 매미껍질이에요 산물이요? 우리 산물이? 상처 어? 단단지다 알도 있어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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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단지는 어 특빵도 있네? 완전 막는애네 완전 막는둥이구나 야 이렇게 배.. 이거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줬어? 옹골참이면 더 좋은데 부산물.. 부산물 내보낼까요? 부산물 은근히 효.. 뭐 이런거 명중률 막 떨어뜨리는 기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물이 공격할 때 부산물이 딱 막아주고 부산물 쓸 수 있을 것 같고 벌라미를 내보내자 벌라미를 내보내자 선빵 아줌마 됐다 선빵 아줌마 단단지 사용법 나무위키 모든 포켓몬을 통틀어서 가장 극단적인 능력치를 가진 포켓몬으로 최대의 방어와 특방을 가지고 있다 다른 능력치가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다 HP는 껍질모드 디그다 덕분에 최알의 변환 트링룸이 아니면 무조건 후공을 하게 됩니다 특공력이 이용하는 것 4배 약점은 없고 일단 한 번은 무조건 버티는 거죠 단 도발을 못 배워서 상대가 랭업을 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하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랭업을 잘 안 해 제가 brainstorming 두 세대 전.. 싸우는 법을 봐야 되나? 수적 유리를 만들고 파이버법 거다이머리스 스텔스라 아무튼 뭐 그냥 그런거 까는거잖아 도트같은거 까는거잖아 부산물 단단지 닉네임 단단지? 묵직 아저씨? 아저씨 그만해 아저씨 질려 아저씨 단단 묵직 단단 묵직이래 단단 단단 묵직이래 묵직보다 더 강한거 없나? 듬직 묵직 단단 꿀단지 두툼 소금 누에 반드시 Kaz 다섯 글자 밖에 안되요 국밥 아저씨래 아저씨 아저씨 좀 너무 많아 헷갈려 아저씨 아줌마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빠른 날래 거북이니까 헬베르왓임 거북이니까 헬베르왓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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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저 항아리 같은 걸 하고싶은데? 예 이건 좀 이렇게 하자 항아리 하재 흠 항아리 하재 이거 200 넘으면 안좋다고 했죠? 샤탕단지? 혹시 모르니까 가자 흠 흠 흠 아 패치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화가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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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트 걸면 돼요 잠깐만 또 많이 먹었네 짜몽 짜몽 라이벌인지도 몰랐네 살았어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셀 레드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아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점점 지 방어만 떨어지죠 라이벌인지도 몰랐다 자야지 시드라 어? 자야지 아 벤치 아저씨가 전기인데 전기가 없어 물? 부산물 진흙포드기가 안되네? 모래 뿌려야겠다 음 안될텐데? 나 잡을 수 없을텐데? 아 아 아 시톤.. 시톤샤워 물로 바꾸겠죠? 물로 바꿀거야? 십.. 십만볼트 아 아 물로 왜 바꿔? 4배인데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셀 레드 맞어 셀 레드 소위 주 커뮤니당 dolphins 뭐.. 뭐야 선빵 아줌마 밖에 안남았어? 악설 칼충 바늘미사 바늘미사 해봄신님 4개월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기력의 조각은 조각으로 가루아줌마 살리고요 포켓몬 교체하시겠습니까?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아니고 관장인데 춤추고요 아 오케이 힘꺼치기였어요 이거까지 하고 끝날거야 부산물 좀 별로다 항아리 아재 항아리 아재 가루아줌마 그 배워가지고 괜찮아 스톤샤워 끼덩 스톤샤워 줌마줌마 스톤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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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냥 스톤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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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흡혈 일단 배워 스톤샤워 스톤샤워 자, 여기까진 됐구요 롱 삐삐에이드 부산물까지 가야될.. 안가도 되겠죠? 은툭 시냅다 시냅다 자 한 번이라도 깨면은 조져요 다행이야 특공으로 해서 잡고요 자 시피드 제가 더 빠르죠 오케이 뺐고요 특성을 없앤다? 필요할까? 잠자기가 좀 별로인 것 같다 잠자기가 좀 별로인 것 같다 이게 뭐지? 신비의 물방울 약한 걸로 때려야지 아 두 개 있는데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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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이벌이잖아 62 아 이거 라이벌이잖아 62 끈적끈적 끈적끈적 네트를 사용할 그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시저크로스 이거 물리라서 안쓰죠 네 오케이 오케 항아리 아재 항아리 아재로 먹고살자 걸레에 저항을 했었어야 됐네 일단 자 뭔가 명중률 떨어지게 하는거 하면 좋을것 같은데 그냥 싸우고리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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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기력이 한 놈이 구산물 이제 버리자 구산물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구산물 너무 구려 가루 아줌마가 쓰면 안 돼 선빵 아줌마 유전자 스트레기 로또 확장 부산물 좀 잘 좀 써 아오케 천둥의 돌 됐다 벤지 벤지 아저씨 벤지 아저씨 저 사실 벤지 아저씨 아니에요 롱로즈 아저씨인데 롱로즈 아저씨 벤지 아저씨 벤지 아저씨 한 번 봅시다 지금 특공 미쳤거든요 벤지 아저씨 아 근데 느려 어 사라졌는데 맞어 어떻게 된거야 아 이거 있어야 돼 끈적끈적 데트 시톤 샤워 열매 다 처먹고 열매 다 처먹고 특공 떨어트리고 이거 깔고 벤지 아저씨 나 목명 자 이제 가루 아줌마 벤지 아저씨 티탑이에요 어케 줌바 아줌바로 좀 줄게요 아나파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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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바아줌마 한단지 선봉해가지고 네트 깔면 될 듯? 맞아요 좀 아시네요 줌바아줌마 언제 지나요? 아니 줌바아줌마 뭐 줘야되는건가? 59 엄청 늦게 지나는구나 나비춤 됐다 대기만성 벌레의 550이구나 엄청 좋네 풀 아니다 불꽃 불꽃 빼고는 할게 없잖아 불꽃은 뭘로잡아 불꽃은 뭘로잡아요? 여기서 잡을게 없네 돌 돌 돌 아 대지의 힘으로 그러면 휘적휘적포가 필요합니까? 휘적휘적포 필요없어보이죠? 휘적휘적포 아 회복하네 데미지를 휘적휘적포 10만.. 10만.. 10만 볼트 필요없죠? 10만.. 10만 볼트는 하늘에 나는야를 또 잡는데 벌레의 연합이 없어? 차라리 벌레를 치울까? 10만 볼트 얘는 불을 주력으로 쓰고 벌레를 안써야돼 오컬트마니아 Linus 4 6 6 6 5 5 5 5 5 6 7 6 5 5 시켜도볼 폭풍 폭풍? 탕류 산빵 아줌마 상처약 탕류 뒷충전? 뒤질래? 하이 일단 잡아 중 형 학습 경치 어? 플레이 범? 왜 이렇게 그 배꽃 왜 이렇게 띠껍지? 알 뺏었다 히터네즈 히터네즈 의미가 없어 히터네즈 블레이 범 자 다음 구십 관장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아 근데 가루 아줌마가 훔쳐야돼서 뭐야? 불면야? 히터네즈 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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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왜 안나와? 줌바 줌바 아줌마 마음의 물방울? 가루 아줌마 줌바 아줌마 줄까? 줌바 아줌마의 스피드? 가루 아줌마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서 재우기? 가루 아줌마 기본 스탯이 좋아가지고 나비춤 한두개만 쳐도 엄청 좋아 가루 아줌마는 4랭까지는 해줘야지 좀 어느정도 되는데 전잡고 깨바 짠데? 아줌마 아줌마가 다시 그치 조직에서 키운만큼 에이스 에이스 역할 보다 보다 이거 좋은거 같은데 아줌마 이따 아줌마 아줌마 어 나왔따 불 대문자 불 대문자 나왔어요 그러면은 10만볼트 빼자 춤 한번 춰볼까요? 불꽃몸 불 대문자 불 대문자 크아 이 맛에 줌바스죠 불 대문자 어 불 대문자가 별로 안 돼 불 대문자 기하베 머리띠 기하베 머리띠는 가루아줌마 같이 랭크를 업해야 되는데 줌바아줌마 대제힘 가..줌바아줌마는 가루 못해요? 신명가루 가루아줌마가 더 센데? 아 가루아줌마는 순속이지? 근데 나 이거 나비춤까지 춘건데? 자속이 아니라든가? 꽃타입이라 가루가 다 타버리나봄 그전파다 얘가 끈적끈적 네트할건 아닌거 같아 푸적푸적고 얘는 딜이 좋아가지고 피우 아주 좋구 슈텔스바 항아리아재 요거는 지민이나 심각한게 한 번 췄었으니까 불.. 아.. 불 대문장 대지의 힘 휘적휘적 대지의 힘 생각해보니까 가루아줌마를 훔쳐와야되는데 아줌마는 기세야 우주 좀 훔쳐야겠어요 가루아줌마로 95 라이벌이죠 단단지로 바꿔줘야되네 스페셜 가드 부유? 오히려 좋아 두번 뺏어서 플러스 파워까지 갈 필요 없겠죠 9 라이벌 부유 데카는 아 뭐해 저거 어? 앙! 이건 할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 파워 바꿔 잠깐만 잡을 수 있나? 잠시만 이거 의미가 없잖아 술대 쓰라고 아 안되겠다 아 도망 눌러도 된다고 아 그러네 줌바줌바도 나쁘지않아 아 볼 던지기? 아 줌바줌바도 나쁘지않아 러스터캐는 필요없겠죠? 러스터캐는 필요없겠죠? 날 잃어버리고 있던건 아니지? 날 잃어버리고 있던건 아니지? 날 잃어버리고 아 부산물 오케이 부산물 진흙 뿌리기 오케이 진흙 뿌리고요 왜? 아 땅이라 아 씨발 비행이니까 바꿔줘 전기 전기벌레 항아리 하재 여기서 항아리 하재 기점 스탈스라 철로 아프게 때릴까? 끈적끈적 네트까지 하고싶은데 아씨 이거 아꼈어야 됐던 것 같다 바꿔줬어야 됐던 것 같다 나비충 나비충 저기좋아 아 씨발 바꾸겠죠 심형가루 기점 시 예리한 부리 예리한 부리 예리한 부리 뺏어봤어요 불면이야 불면이야? 안맞은거야 불면이야 아 아 보스트 아그로까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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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대면은 스피드가 느려 아 아 아 뭐지 끈적끈적 네트 아 아 이거 힘드냐 내가 좀 약간 잘못하긴 했거든 아니 아 아까 그 돌 덩어리를 내가 안아낀게 좀 더 손해였던 것 같아 얘가 또 좋거든요 록 하트 아니 한 번 또 막아줄 수 있거든 단단재 공격을 기점을 한 번 바꿔주면서 잡아줄 수 있는데 너무 허무하게 쓴 듯 아 좀 부족하네 자d 1분간 2분간 1분간 2분간 1분간 2분간 2분간 3분간 오케 부산물 3분간 4분간 10분을 3분간 3분간 2분을 출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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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시가 있었잖아 얘가 느려요 산빵 아줌마가 아 내가 부시 빼놨었다 걔한테 쓰기 싫어가지고 100 100 가루 아줌마가 좀 훔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공이기 때문에 방아줌마로 바쁘다 10톤 해지 10톤 해지 10톤 해지 어? 모래있다 쟤 조금씩 갉아먹어야겠다 자 앞뒤로 얘 불면이야? 왜이렇게 불면이 많음? 슬리퍼인데 왜 앉아? szyb 슬리퍼 남 재우느라 잠 못자 남 재우느라 잠을 못자요 남 재우려면 자기는 안 졸려야죠 그쵸? 옆에 자는거 보면 전염되거든? 지가 자면 누가 제명검 전기 땅 물 불 벌레 돌은 상관없잖아 돌은 한배 잖아 부산물 오케이 부산물 뭘 왜 안 돼 아 부산물 진짜 개꿎인거 같애 항아리 아직 끈적끈적 끈적끈적 잠자기 또 자 계속 빼 이거 또 자 또 자 한번 써 또 자 ㅇㅋ 특공격 정선좀 떨어지고 있어 특공이 ㅈ.. 자는거 다 썼어 이제 전기로 바꿉니다 벤치 아저씨로 왜 바꿨지? 왜 바꿨지? 제가 더 빠른데? 스텔스 락 저거 반절 됐어요 피앗! 아 저거 나온거 가루 하지마 딱 특공이고 나비춤 주기 딱 좋죠 스텔스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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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대? 자꾸 바꿔대? megap 오케이 이 구역에 미친 나비는 나야 스텔스 락 스텔스 락 스텔스 락 비镯 wait sequence 스텔스 락 스텔스 락 스텔스 락 뺀찌 아저씨가 별른데? 뺀찌가 별른데 생각보다 되게 느리고 별로야 부산물은 그냥 개쓰레기고 부산물 개쓰레기 안자죠 쟤 남 재우려고 안자죠 안 속아 남 채우려고 안자는데 부산물 안살려 부산물 꺼져 부산물 부산물 항아리 하재 자서 자든 말든 마이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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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물 망량 친구 무산물 망량 친구 라이벌인가? 매너다이는 엑스레그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아요 뛰었어? 로고볼 어? 공격 안하고 그냥 떨어지네? 하이퍼볼 벌레의 안...특방 방어 만나자마자 뛰어오르기 예 무산물 꺼져 살면서 이런 쓰레기는 진짜 살다살다 처음보 무산물 꺼지시고 이거 벌라미였죠? 스벌라미 스벌라미 돌아온 스벌라미 아 이렇게 하면 멋없다 이렇게 해야겠다 스벌라미라고 해야겠다 하하하하 상대를 하늘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트려서 공격시켜 미쳤네 이거 데려감 데려가버려 tar 네넹 이샹사탕 이샹사탕 아 다 겨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바꾸어 근데 이거 바꾸는 거 두 개밖에 없죠 죽이면 안 되거든 돈 아까워서 깜빡아줌마 칼춤 보소기동 쓰라 아 안맞았어 아 아 그치 잠깐만 죽으면 투네 아씨 또 부여 아 얘는 잡고 얘 휘저귀족포 날아다니네 날아다니네 갈아줌마 아 날아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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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가 좀 떨어졌네 그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딜교! 딜교 이득! 딜교 이득! 일로 두번 살았어! 일로 두번 살았어! 어떡하냐? 죽은건 하나밖에 없어! 순화로 안녕! 다행히 배우자! 네네네네네네네! 좋중! 쫓아주지! 마지막으로 인췄ى! 소콘이다 아니 불을 막을 수가 없어 불을 바위를 바위를 그나마 소콘이 막을 수 있거든 소콘을 설치한다 싸움 고기도 바위리 탄이 민지 안 죽을라나?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치피드 간이 봉골참 봉골참 봉골참이야? 시피드 스피드는 원래 느려 저주, 압정 부르기 껍질 아저씨 쓰발라미 빼자 쓰발라미 근데 다 너무 느려 근데 또 너무 느리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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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아줌마, 줌바 아줌마 빼고는 다 느리네 껍질 껍질 아저씨 아 잠을 깨워 줘야 되나? 껍질 아저씨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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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깨부술라고? 하지만 버티죠 여기다 채우고 쟤 여기다 채우고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으루 쟤 쟤 쟤 그래 ime 물 고고무 물 오케이 시피드도 떨어지고 앞전까지 불 선빵아줌마 아 얘 그게 없어 기습을 기습을 안 배웠어 춤부하시면 춤부하시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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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끝나겠지? 춤 안 춰 오케이 앞전 안깔렸다고요? 왜 안깔렸어? 이렇게 하면 쉬운데 여기 돌아갔을까 아 춤바 공격 공격 어? 보스야? 아 맞지 오케이 춤부는 일단 춰고 파이어로 파이어로 애매하거든? 한번만 더 춰 어? 뭐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맞아야겠는데 그니까 그리고 내가 흡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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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제의 힘으로 일단은 지나가자 안되겠다 확실해 확실해 일대 휘저휘저포 그치 타이밍이 나오죠 오케이 왜 괜찮아 괜찮아 밴치 아저씨 있어 바꾸겠죠 오케이 밴치 아저씨 느리지만 강력해 자주포야 자주포 느리지만 자주포야 느리지만 자주포야 버텨내기만 하면 자주포야 이거 화상이야 안 아파 이 시키야 어? 빗나갈 수도 있어 오케이 너 혼란 어? 아 후... 수면 안되지 아이씨 나도 2판 4판 댓글이야 어쩔거야 아이씨 큰일날뻔 잠깐만 120의 단장인데 줌바 아줌마 살리구요 줌바 아줌마로 쭉 놀자 아이씨 죽겠지? 아이씨 아이씨 줌바 아줌마 불꽃 좀 살려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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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아이씨 아이씨 jun 하 quelle다 안내 어이씨 Tony 중도 하지마 딱 줘 버터풀 오케이 부드러운 모래 땅타입 부드러운 모래 부드러운 모래 부드러운 모래 땅타입 도착 됐어 끼덩 뺀치 아저씨 누구 줄까 가로아줌마 한 번만 더 믿자 가로아줌마 한 번만 더 믿어 주자 단풍 아 뭐야 벌레잖아 끝이지 뭐 아 pp 두개 아 아 이게 90인데 왜 안맞아 이게 계속 불꽃몽 불꽃몽 지랄한다 뒤져 계속 깨어나 불면이야? 불면 불면이 왜 이렇게 많아 아아씨 뭔 불면에 기술 다 피해다니구 불면이야? 아 근데 어차피 바로 가야돼 가긴 가야돼 엑스레그 실패! 아 난줄 불면이야? 아 갈고리 손톱 어? 갈고리 손톱 가져왔어 아 어차피 자블레드 근데 자블레드는 또 한방에 안 죽을 수도 있고 아 아 아 불대문자 좀 명중률 높은데 쓰고싶은데나 85짜리 쓰기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ły 아 땅 아이 뭐 암호 아 여러분 뭐 원내주기 실크스카프 아까 누구있죠? 껍질아저씨 끈기 갈고리 손톱 중반하주몰 과살맹 과살맹 하나? 항아리아재 포인트업 아 불대문자 딴걸로 바꾸고싶은데 빅퀸 바꾸까? 항아리아재 껍질아저씨 다 느려터져가지고 그냥 껍질아저씨나 항아리아재 둘중에 하나 빼야돼 물방울 빅퀸 근데 얘도 느려 웃긴거야 모래? 모래? 모래 누가 필요해? 땅? 땅 나잖아 가루아줌마야 예? 뿐온? 뿐온하고 춤바? 얼음 좋은데? 얼음 좋은데? 음... 여기가 뭐해 이거 안 맞았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이거 나오면 좋아 조금이라도 빨리 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맞지 오늘 어? C 풀 풀 줌바아줌마 땅보루기 플러스 파워 130에 할 거 없는데 한번 섞기에는 돈이 없는데 삐삐에이드 상처야 아니다 플러스 파워 아니다 플러스 파워 시그널빔 혼란시킬 수 있는 시그널빔 시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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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야금 하나씩 가져가야겠다 야금야금 야금야금 녹반응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는 거야 아 나 라이벌 자신 없어요 이것도 훔치고 싶은데 중반은 좀 쉬워 원래 레벨 차이가 좀 나가지고 아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 저 자 어제 많이 잤대요 저라고 하면 배낭 왜 그거 안 나와? 기억버섯 세상에 이치가 그래 아 나 저거 갖고싶다 저 2홀브가 진짜라면 한 번만 한 번만 깨지마 그치 안 깨는게 맞아 안 깨는게 맞아 하지만 벌레가 악이죠 하지만 벌레가 악이죠 왜 이렇게 깨지? 오늘 진짜 왜 이렇게 깨는 거야? 비췄어 자랑하면 배낭니다 자랑하면 배낭니다 아우 리셋렐네 아우 리셋렐네 숙박 아 줌바 아줌마 줄까하네 가로 아줌마 준게 맞는거 같아 가로 아줌마가 애매하게 걸릴 실황 실황 꺼지시고 포인트 맥스 불 대문자가 맞나? 불 대문자가 맞을까요? 봐요 일단 쓸 거니까 잠깐만 금속 코트 채우고 찬바람 폭풍으로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부터 없어지네? 가끔씩 이게 없어질 때도 있는데 도벽 아줌마 도벽 아줌마 도벽 아줌마 이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단단지로 바꾸고 으드샷 무드샷 시피드 떨어뜨린다 뭔가 항아리화재 10피드는 다 적용되니까 벌레의 저항을 10피드로 바꿀까? 아니면 얘도 구르기 같은거 하면 자몽? 도티를 두개 넣고 살면 자몽 줄게 자몽 줄게 얘도 불면이야? 소스 왜이렇게 안맞아 수빈 지방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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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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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만들 버섯이 왜 안나오냐..? 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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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를 줄이는게 낫겠지? 스텔스 락보다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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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이 죽었어.. 아아아아앜 놀이.. 놀이 있었나? 어흐 시킴이 깜짝 쟤.. 쟤.. 해외 쟤.. 용 껍질 아저씨 투구 벤치 아저씨로 잡아야 되는데 벤치 아저씨는 비행으로 잡히거든 1, 한 배로 아 온골 잠깐만 저쪽이 먼저잖아 어? 오케이 죽어? 비스터비스트? 잠깐만 진짜 미스터비스트인데? 선빵 아줌마 안 맞았어 이 새끼야 젖은 왜 내가 배워야 돼 버티면 제발 버티면 아아 괜찮아요 가루 아줌마가 더 빠를 수도 있어 내가 엄청 투자했거든 그치 내가 더 빠르죠 이 새끼야 너 폭풍? 특방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자 이 새끼야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연락해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이게 말이 아 스페셜 디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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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버프할 필요 없어요 버프할 필요 없어 예 하면은 바꿀까? 바꿀 수도 있으니까 휘저휘저포 그쵸? 왜냐하면 하늘로 바뀌면은 못쓰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더 빠를까? 10피드 100 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선제공격 손톱 씨바 또 선제공격 손톱 터지는거 아냐? 똑같네? 10피드는 똑같은데 내가 10피드의 전형이야 내가 10피드 특성이야 나비춤하고 밀자 확실하게 아 근데 불대 문자가 맞을까? 아아 씨 그냥 불대 문자 두 번 쓰는게 나을지도 오케이 내가 먼저죠 차라리 휘저휘저포? 휘저휘저포? 차라리? 아 이것도 명중률 못 믿겠어 오케이 이거는 휘저휘저포죠 확률 조금 더 높고 흡수도 하니까 좋겠다 오케이 얘는 뭐 불로 잡은거고 돼지 150에 또 관장이 있거든요 점점 관장이 쎄져가지고 가루아줌마 선빵하줌마 선빵하줌마 살리는건 체력이 적은여사 스노우 승 탈락 다논 자 기역버섯이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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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 선빵 아줌마 선빵을 못하고 있는데 기습이 맞을까요? 칼춤 추고 기습도 급해 나왔어 솔직히 기습이 맞는 거 같은데요? 기습이 맞아 얘 할 게 없어 바늘미사일 꺼지시고 선빵 아줌마가 아니야 후빵 아줌마야 잠깐만 47 아직 여유있죠? 이거 올려놓은 것도 있어서 아직 여유있어 어차피 이건 저걸 올려야되고 어차피 이건 저걸 올려야되고 센치 아저씨 얘는 은근히 잘 안나가가지고 부족한게 없긴 하거든 기습을 올릴까? 혹시 모르니까 가루아줌마 지우고 과란을 지우고 자 그냥 하면 될 거 같은데? 속도 빨라서 자 이제 안나왔어 하나만 더 살리자 껍질 아저씨 꺼져 껍질 아저씨 좀 놀아 왜 이렇게 힘들지 춤 한 번 출게 에이씨 괜히 많이 살렸잖아 에이씨 괜히 많이 살렸잖아 딱 얘 줘야 될 것 같다 줌바 아줌마한테 아씨 끼덩 아깝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끼덩이 아깝네 아 진짜 여러모로 열받아 그냥 이번판 그냥 그냥 열받아 잘돼도 열받고 안돼도 열받고 개빡 돌아 그냥 쉬어가는판 쉬어가면은 가루 아줌마가 아 또 풀이라가지고 아 가자 관광렌즈 오케이 건네주기 부드러운 볼에 줌바 아줌마 주고 관광렌즈 아주 좋죠 관광렌즈 줌바 아줌마 지금 여기 휘적휘적 불안불안 했거든 지금 불안불안 했거든 줌바 아줌마 줌보라 불 대문자 써도 될 듯 왜 안맞아 이거 안맞은거야 방금 아니 이게 시바 빨 아아 아 진짜 이렇게 열받게 안되니까 가장 열받는 타이밍에 나오게 만들었어 지금 제작자가 보고있는거 아냐 아 아 눈에 왕 왕 아 아 아 아 아 아 부유같은데 성공이니까 한 번은 버티겠죠? 왜 안맞아 또 아악 광각렌즈에다가 90%인데 왜 안맞냐고 시행 짜증나네 진짜 침착하게 삐삐에이더 삐삐에이더 지금 먹어주는게 나 아리아도스 저 구리죠 끊겨 또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다섯방 때리고 또 일어나 일어나고 다섯방 때려 말이 됨 다섯방 때려 다섯방 때리로 저게 더 좋은지 또 일어나고 let's go 또 일어나고 보니 도대체 도대체 껍내주기 과사가 꽉 차서 사실상 포인트 늘릴 필요가 없네 10주 는 좋죠 열매가 더럽게 많기 떄문 10주 는 좋지 않더라구요 10주 는 좋지 않더라구요 10주 는 좋지 않더라구요 쭈미 쭈미 쭈모 편안 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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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많으면 불리에요 마지막이잖아 빠톤 빠톤 좋죠 가루 아줌마로 빠톤 춤추는게 이제 안아깝죠 바꿔도 꺼문안경 꺼문안경 훔치자 80이구나 보관이면 97% 얘 잡으라고요? 기습 실패 와 오케이 다 묻혔어 다 묻혔어 숲 동굴 숲 숲 숲 숲 숲 숲 숲 숲 홍알뚜기 홍알뚜기 2홀부 있다 2홀부 숲 밤인가 지금 어 밤이다 165 중 멜너단 플레어단 처음에 뭐였지? 처음에 뭐였지? 패드 숲 컴퓨 merely 가져가요? 나쁠 건 없어 단단지가 근데 잡을 수가 없어 구시 줌바 아줌마 좋아 만나자마자 왜 안 훔쳐요? 아! 꽈사가 꽉 찼구나 악이 어디 쓸데가 있나? 악 독바늘 독도 안 쓰고 아악 산빵아줌마 크리스탈 카타 갈게요 바라 철로 아 잠깐 잘못했다 바꿔놓자 바꿔놓고 줌바 아줌마를 잡자 항아리 아줌마를 개최하고 항아리 아줌마를 개최하고 배턴 터치하면 소모해요? 아니죠? 시피드? 시피드는 좋아 비싼 것도 아닌데 비싼 것도 아닌데 해주자 아니다 아니다 과사 열매 있지 과사 열매 있지 과사 열매 있자 시피드? 다행히 오롱창 꼬리 끈적끈적 네트 돌로 깨지겠죠? 대가리? 그래도 스텔스 락 잠깐잘까? 시킬좀 봐 시킬좀 봐나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는 아이템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건데 폴터가이스트 많이 뺐는데요 폴터가이스트 여기서 다 빼면 좋은데 아 다시 찼어 개새끼 내꺼 다 태웠는데 바꿀까? 줌바 아줌마로 아 오케이 분명히 나와요 그쵸 이거 흡수할 타이밍이 나와요 휘저휘저 안 맞았어 죽을 뻔했는데 키웍 다 해놓고 이벨타르 나비춤을 안췄지만 강력하다 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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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휘저휘저 밧고? 밧그레곤? 여기서 나비춤을 한 번 출까? 오케이 두 번 출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렇게 스피드도 느려지고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기분좋게 굴드문짝 휘저휘저 휘저휘저 포 흐흐흐 아 아까 위험했다 진짜 단단지 바꿀때 좀 위험했다 부시가 부시가 빠져버린다 단단지 죽여야되나봐 단단지 죽여야되나봐 관장도 없잖아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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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에요? 구세대전설? 총 ZN? 어 잡아보자 안 죽겠지? 오케이 오케이 불꽃 총 GN 응? 되게 쉽게 잡히는데요? 아싸 스타팅 저 практиa 쟤 못쓰 Councillors 근데 악에 이거 있어 또 또 껍질 아저씨 또 껍질 아저씨하고 벌레 못 찾아가지고 그러지 말자 165 7층인데 이건 아닌가 어 삐삐용 삐삐용 좋은거 아니야 삐삐용 상위호환 시투드 특공 나 거다이 그것도 없어요 바로 죽이고 돈을 지금 좀 모아야 되거든 시투드 상승 이거라도 가져갈까 10키드 1랭크 감소가 50% 줄어드는 거라 아이고 좋아 줌바 아줌마 노랗기 노랗기 이거 뭐야 가루 아줌마로 잡아야죠 왜냐 털어야죠 딱 돼 강화도 안하고 펼거야 리셈 다 빼고 아일레너 열쇠 폭풍인가 하나씩 하나씩 행복의 알까지 야 아 하나 먹었네 닭다리 내나 닭다리 내나 오케이 정글 목초지 정글 목초지 정글 목초지 정글 목초지 모아머 메시붕 나온다 메시붕 싸마자르 메쉬붕 정글 가야지 채우고요 180 라이벌 자석 교체 가로아줌마 꼭 가져가야 돼 저거 찬바람 폭풍으로 살살살 조금씩 오케이 건네주기 자석 뺀치 아저씨 뺀치 아저씨 거의 쓸 일이 없어 느려 터져가지고 쓰기가 싫어 파티 확인 과살멸매 다 있나요? 보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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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급됐나요? 게재 sinister 나 과살멸을 골랐어? 방금 박스 한 세 cus 빅퀸 좋은? 아니 안좋아 샤포닌 방어 건네주기 하려고 한건데 샤포닌을 줌바 아줌마 단단지? 단단지는 줄 필요 없어 단단지 한테 하는거는 과투져요 우리가 터져가지고 회복지량? 오늘 왜이렇게 빨리 깨지애들이? 핫삼 어디나? 어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한번서 퍼즐 국법도 현재공격선토 이거는 누구를 해야될까? 줌바 아줌마를 주는게 낫겠지? 펜치 아저씨를 줄까? 차라리? 펜치가 아예 느리니까? 줌바는 웬만하면 성공을 칠텐데? 펜치 아저씨 펜치 아저씨 펜치 아저씨 공격력은 좋아 버터풀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기억버섯 할까요? 80 불 대문자가 110 아니야? 근데 나비춤 안 춥겠네 상황 봐서 추는데 무조건 추는게 아닌데 아 나비춤을 바톤으로 옮기고 아 얘가 재운 다음에 최대한 춘 다음에 걔한테 넘겨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 왜 또 이렇게 모아서 나와 껍질 아저씨 도갑정 끈끈이네트 스텔락 도갑정 영골천 근데 도갑정을 하면 안 좋은게 뭐냐면은 못재워요 아니면 얘 공격 공격 나쁘지 않거든 아니면은 이거 어때 단단지 구르기 알려주기 두개 쓰고 구르기 계속 쓰고 가는거지 김밥마리 아 못나가게 구르기 계속 올라가 두배로 벌레 먹기 벌레 먹기? 벌레 빼먹기? 아 김밥마리가 보정 데미지라서 그래 김밥마리 벌레의 저항 뺄게요 뚜껑 떨어트리는게 좀 아 근데 보스한테도 이게 좋은데 벌레의 저항이 잠자기를 뺄까? 왜냐면 두개 하고 어차피 할게 없어 잠자기를 버리자 어차피 할게 어? 너무 맘에 있어 다 훔쳐와서 오케이 오케이 귀열빠서 또 나왔어 짜증나네 여기서 하나 섞어줄까? 디펜더 오케이 디펜더 하면 나중에 사천왕도 되니까 아 나 생각해보니까 안 바꿨다 행복한 알은 행복해져요 굳이 뭐해 버프업 안했는데도 세요 아 불이 가져오지 불이 왜이렇게 세? 가루아줌마 뭐 안했는데? 아 살았어 이이이이이 이이이 조금 아쉽네 가루아줌마 가루아줌마 춤 여러 번 출 필요 없겠는데? 일베일때를 생각해 이제사천왕입니다 줌바아줌바 교체 안하고요 뚜뚜 노말 알바하우처는 받아야죠 과사 다 찼어 이제 마리? 마리가 사쳐나네? 악 악은? 벌레가 이겨 나비충? 넌 뒤졌다 아 단델 덱이죠? 잠깐 단델 둘이잖아 아 해툭튀 그거잖아 아이고 나 잠시만 해툭튀 리자몽이잖아 뭐야 쟤 왜 안죽어 죽어 순무 맞어 순무도 있잖아 순무도 있잖아 아 순무 다 택배 다 택배우지네 다 택배우지네 이거 춤바 아줌마 줄게요 갑자기 또 기억버섯이 나나 왜 또 그게 안나오냐 버프가 이샤한 사탕 주자 그냥 자몽열미 줄까 에이드? 에이드 안줘도돼요 사실 이샤한 사탕 줘야겠다 나 사탕단지도 있었어요 191 물 91 사탕단지 두개네 휘저휘저 포 이거 바꾸고 바꾸자 물로 꺼지고 이걸로 죽고 바꾸자 펜치 아저씨 안맞았어 안맞았어 풀리는데? 더럽게 꾸졌어 펜치 아저씨 뒤져 그냥 다음에 순무 나오는거 아니야? 아 왠지 불안해 물 다음에 불이잖아 어? 뭐야? 기약하잖아 특공이라서 아.. 그랬나보다 얘는 물공일텐데 선생님 몰래춤추기 근데 사천왕은 많이 칠 필요없어 사천왕은 많이 칠 필요없습니다 제우고요 제우권 제우고 사천왕은 슛 많이 칠 필요없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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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수명가루 재우고 단단지로 바꿔놓자 단단지로 바꿔놔 재우고 단단지로 바꿔놔 돌릴까? 미쌍한 사탕 미쌍한 사탕으로 3렙 해주면 좋긴 해 줌바 아줌바 과살을 털어야 나중에 편하다고? 아니지 과살을 훔쳐가게 해야지 보스한테 비쌍한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비쌍한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아..채도.. 씨바 바위인데? 오케이 가루 아줌마 진짜 안 아파 주먹으로 깰거야 아마 가루 아줌마로 바꿔주고요 까로 캠 아..코멧.. 아니..격투가 있는데 코멘스북 진짜 한번만 버티면 되는데 오케이 됐어 한번만 하고 가자 두배니까 하나 잡을 수 있을 때 잡아 이거 물리잖아 그니까 특수 나올 때 해야 돼 춤을 죽였을 때 죽여 다 물리네 왜 물린거야 행복하나네 이제부턴 내가 행복해지죠 시피드박 시피드박 오케이 줌바 아줌마 오케이 복슬복슬 도대 너무 쉽죠 덜렁 잘맞튀기 끼덩 잘맞튀기 할까? 잘맞튀기 교체하겠습니까? 다음에 진짜 순무일 것 같은데 뭐 스타팅? 나 없었어? 뭐 스타팅? 큰.. 큰 구슬 이제 필요 없죠 군 스타팅 나 없었어? 큰.. 순무 순무? 아 금랑이지 맞다 금랑이다 뭐 나쁘지않아? 끈적끈적 네트 스테이스라 김밥마리 벌레의 좌 아싸 충전해가지고 벌레의 저항까지 충전해가지고 벌레의 저항까지 특공이니까 가루아줌마거든? 지금 얘 지금 바꾸지도 못하잖아 스테이스라엘 오케이 이거 할 때? 수면 못 쏘죠? 이거 깨면 바로 쏴요? 아 그러네 아니네 오케이 시간을 주니까 여기서 6번 다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미 내 특방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뒤져 잘 맞히기? 든든하쥬 호터스? 꺼지시고 할비룡? 꺼지시고 남아 돌쥬? 대무지 남아 돌아요 꺼지시고 꺼지시고 플라이콘 플라이콘 꺼지시고 단델 처음부터 뚱뚱이 리자몽 안 나오죠? 아 아 저 개빡도네 진짜 그리고 나 행운 왜 C플러스에요? 뭐 하나 버렸나? 이렇지 그니까 나 원래 두 개 아니었냐? 스페셜 가드 아주 좋아 다행히 파이팅 과사영매 과사영매도 있고 도각점? 필요없고 먹고 키덩 스페셜 카드 첫타 에이스번? 에이스번 에이스번도 쓰지? 그럼 항아리 하재 오케이 뭐 시피드 업 안돼 렛츠 챔피언 탑 아 풀 개아플거 같은데 아 벌레니까 한배니까 끈적끈적 냈다니까 오케이 스테슬라 아 버티고 다 끄었죠 끈적끈적 냈다 스테슬라 특공 줄이는거고 김밥마리 김밥마리 연속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중척은 안돼 벌레의 저항 그냥 뒤지는게 낫나? 그냥 뒤지는게 낫나? 할거 다했으니까 너무.. 너무 가슴 아프다 줌봐 줌마 이게 못바꾸죠 김밥마리라 280 줄었어 스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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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레시아 가로챘어요 스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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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내가 가로챘구나 스테슬라 유독 스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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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의 물자국도 가르쳤어 꺼져 뭐야 자시 안쫘어? 엉심없는 새끼 뒤져 칼 여깄잖아 칼 돌아다니는데 쟤 맘대로 빵빵 빠비비 라이벌이 문젠데 라이벌 근데 얘를 잡을 수가 없어 단단지부터 못내 문제는 도망갈 수 있어요? 아 묶기로 마무리? 나 한방에 죽일거 같아 크리스탈 카타 필요하죠 그리고 건네주기 기적의 씨 모래 구활의 씨앗 저주의 부적 줄사람 없잖아 202 어이 엉 504 1 2 3 5 4 1 194가 떳빼이기를 바라야 크리스탈 가타 나 돈이 남아두는데 어 나 무시해동나봐 날개치는 머리 다시 로댄 타오림 타오린 하기 싫다 솔직히 버프가 더 좋은데 해봤자 아줌만데 진짜 특수공격만 올리면 진짜 되거든요 아 시피드 시피드가 필요 없는데 아냐 없어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어 필요해요 단단지로 바꿔야 되는데 가루아줌마루 대팬더 corporgov 스페셜가드나 스페셜업을 하고싶은데 돌려버릴까? 돌리자 스페셜업은 스피드는 필요없어 특공은 또 얘기가 다른데? 특공은 먹자 승자 승자 줌봐 줌봐 개새야 각오 하는게 좋을거야 개세야 난 할 거 다했어 김밥 마리는 당해 줌바 아줌마 자 나비충 추겠죠 개세야 리보플라빙 먹었어 개세야 뒤져 한칸 달았죠 폭풍? 나비충으로 버티지 않을까 호두과자님 2천억원 감사합니다 교체? 아 영린 그러면은 퍽질아저씨 바꿨어 선빵아줌마 선빵아줌마 맞아도 버틸 것 같고 칼춤 한번 추고 기습할까 오키 안마였어 오케이 안마였어 기습 무난하게 채워 한번만 춰 비스트부스터빵 비스트부스터빵 중부 아줌마가 가야될 것 같은데 부시가 있어 맞아 부시가 있다 부시 믿고 그냥 갈까? 흑밤 올리고 아이씨 아 나비춤했다 불꽃춤쳐야 되는데 아이씨 아 나비춤했다 불꽃춤쳐야되는데 오키 그리고 나 빨리 때리는거였어 자기 때리고 빵빵빵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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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치 아저씨 아 춤이 헷갈렸어 마지막에 됐다 크으... 잠깐만 다음 다음 뭐할까 선발! 선발 누구해야지? 선발! 걔가 재우면서 강해지고 버터풀이 강해지고 다 올린 다음에 바톤으로 바꿔주고 스페셜 업 스페셜 업까지 무시 보따리? 나비 지금 초반에 싸울 수 있어요 그 보스가 처음에 약하거든 후회 어? 또 나왔어 스페셜 가드 필요없어 뭐해 이거 지금 아끼고 8, 9 8, 9에 있으니까 화이트 허브는 떨어지는 거 막는 거야 비심메어 이상한 사탕? 나쁘지 않은데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롤 해야 되니까 아 시바 이상한 사탕을 먹었어야 됐네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롤 해야 되니까 이제는 한 번 더 롤 해야 되니까 뺀치 아저씨 괴전파 했죠? 얘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가자 얘 하나 살려주자 기억버섯으로 껍질 아저씨 벌레 먹기? 자유로글 금속은 없어 우리편도 맞죠? 철벽? 철벽은 특빵이 올라가야 되는데 명중류를 떨어뜨린다 떨어뜨릴 때도 있다지 아 방어 아 이거 그래 이거 하자 한턴씩 막는거 처음엔 가루 아줌마 그리고 항아리 아재는 뺀치 아저씨가 괴전파 무한 다이빙 방어로 다섯 번 막으면 pp 다 써가지고 쏘코니가 좋아 항아리 아재도 특빵떨 하나씩밖에 안다 히힏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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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ㅂ 여기서 없어 이거 가야겠는데 이 샤환 샀다 이 피피 이거 과사이면 다 뺏기면 못 쓸 수도 있어요 다 채워놓고 가자 어차피 이거 왜케 이싱한 이싱한 세트 줌바 줌바 이백렙 패치되서 괜찮뎁 자 수명가로 하고 10피드 내가 이제 점점 빨라질거에요 다음에 죽을수도 있으니까 열쇠폭풍 달리죠 수명 그리고 뒤점파 뒤점파 열쇠폭풍 뒤점파 독바늘같은거 가져갔네 안아파 선제공격 손톱 흡수 툭 오르니까 배점파 열쇠폭풍 냉동빈 안아파 사실 195에서 라이벌할때 천운으로 이겼어 그때 거기서 천운으로 못 이겼으면 나비춤하고 불꽃춤을 헷갈려가지고 아 좋아요 설정 시작게임 정보 이거 정보를 못보나? 벌레 챌린지 끝